어? 진짜 알트웨프포 같은 게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보기에는 왜 이렇게 좋아 보여?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요거는 패드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패드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스타트로 해서 어허 챌린지가 있고 어... 뭐 당연히 처음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얼마나 걸릴질 모르겠네?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네? 나는 좀 오래 걸릴려나? 일단 계란이 있는데 아 어? 뭐 이렇게 잘 굴러가? 점프가 패드로 하는 게 좋다며? 아! 점프가 되게 화려하게 되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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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점프 좀 살살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점프를 세게 하는 거야? 아아아아 아 오늘 방송도 하이 어? 아유 길냥이 고마워요 아뇨 어제건 화이팅 당신을 빨리 받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버튼은 살살 누르라고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이러면 어떻게 나 아니 저기요 아니 야 야 야 하 하 하 뷰는 어떻게 하는 걸까? 뷰 저 뷰 저게 마우스 가운데잖아 아니 근데 패드로 하는 게 더 좋다면서 왜 아 뭐야 결국엔 여기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거였네 아 여기로 올라가라고? 자 벌써부터 웃긴데 정상인 건가요? 자 근데 북음이 너무 좋은데? 오오오 나이스 그 다음에 여기를 어? 지나가는데 저 식빵이 뭐지? 한정 아니.. 어 아아아아 저게 설마 체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가? 짬뽕될 때마다 알 그러니까 계란의 피가 다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흠 흠 흠 왼쪽에 체력이 있는데 다 자르면 깨질 것 같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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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점프를 어떻게 살살 해? 근데 점프를 어떻게 살살해? 하하 하하하 흠 아니 어떻게 점프를 살살하니까? 살살 살살 3 아씨 이렇게 한 번에 뛰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헉 그래서 김도님이 이거 하다가 도가 깨어난 거였구나 송을 살살 맞는 거랑 같은 건가 아유 피즈피자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체력을 저렇게 한정적으로 정해두는 건 자유도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게 아닐까요? 아씨 근데 목적지가 어딘데 혹시 저만 운듣고 사이코로사이코 생각나나요? 아 좀 비슷하네 아니 근데 이거 말이 안 돼 계란이 지 스스로 저렇게 불판에 뛰어들려고 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한데 하... 오케이 참고 아... 아... 아 리셋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무슨 벌써 도망을 가 아... 시청한 지 얼마 안 돼서 계란 두 개의 특수 하나라 생각하고 게임하시면 계란 두 개의 특수?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일부 게임을 어떤 의미를 갖고 가져왔다고 하셨죠? 나름대로 어! 이런 류의 게임을! 슬슬 박종각이 냄새가 나는데 맞나요? 에이 전혀 전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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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게임 중에 말이 되는 게 있긴 할까요? 아... 아 토스트를 얻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되겠습니다 뭐야? 스테이지가 이거 밖에 없어? 착지 않은 바닥의 재질에 따라 계란이 입는 데미지가 달라요 어? 이번엔 그냥 계란이 아닌데? 그 와중에 개맛있게 생겼네 아씨... 아니? 홀업 게임도 아닌데 벌써부터 장크리트를 끼우는 게임이라니 이번 판은 특수 중성화 3번밖에 안했네 이 정도면 괜찮다 오우! 라고 말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 제발요 제발요? 아니, 이걸 점프해서 가야돼? 이렇게 근데 어디로 아, 귀를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떨어지는데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왼쪽에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못 믿겠어, 아무도 응? 계란은 역시 찜질방에서 먹는 구운 계란 아닌가? 한 번씩 어?! 뭐지? 조개를 어떻게 가는 거지? 이 밖으로... 아, 조개 뭐야? 식빵이다 식빵 식빵냥이 식빵을... 내, 나 어디 갔어? 어, 조개 어떻게 가요? 뭐야, 나 난간으로요? 문을 어떻게 계란이 문을 열어? 계란이 계란이 문을 어떻게 열어 말이 말이 되는 소리래 아 설마 진짜 여기 맞나 본데요? 야 이건 좀 심한데 이거? 야 이건 뭐야 이거 아래로 이거 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꼈어 이거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야? 아니 로그라이크야? 좀 심한데 아니 저런 게 어딨어요 아니 여기서 점프해야 되는 게 제일 오이 없네 이렇게 해서 근데 저게 끼는 거 진짜 에반데? 어? 나 피 안 단 것 같아 방금 살짝 점프했나? 어서 여기가 문젠데 계단 마지막 점프할 때 대각선으로 뛰면 문지방도 같이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좀 개바 아니에요? 언니 누나 식빵은? 아 몰라 그런 거 식빵 식빵 주운다고 뭐 이득 없잖아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아 아 아 사실 이거 엘드님이예요 아니 누나 이거 계란이 깨질수록 체력이 높아져요 누나 이거 계란이 깨질수록 체력이 높아져요 최대치가 늘어나 아 진짜? 모서리에 기이는 게 낙사라고 생각하면 킥널 만에 하지 않나요? 개못해 답답해서 못 보겠다고? 당신 이미 보고 있잖아 답답한데 보고 있잖아 답답해서 못 보겠어가 아니라 답답하지만 보고 있는 대로 정정해 주세요 답답한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같은 거 정정해 빨리 이미 채팅까지 참여했잖아 당신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날았지? 어떻게 해? 여러분 나피가 82나 되 아 82 밖에 안 돼 오 82나 되? 긍정적이었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떻게 해놔 바글 등에 맨 기사가 나오는 그 게임이 생각나네요 빤빠바빤빠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라라 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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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피시방에서 진짜 뒤에서 훔쳐주는 것 같네 뭘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일요일에도 좀 텐션 높은 게임을 가져와봤습니다 실제로 한 말 아니 요즘에.. 오늘 이 게임 투명인가요? 아니 요즘에 맨날 원래 토요일에 텐션 올리는 거 가져오고 일요일에는 맨날 소정적인 거 가져왔다고 해요 다들 월요일에 화낼까봐 월요일 맞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아! 아! 나 이미 좀 약간.. 참 서정적이네요 나 약간 좀.. 멘탈 흔들렸나 보다 텐션이 높기는 하네요 다른 의미로 크크크크 그러니까 텐션이 화를 얘기하는 거죠 나 저렇게 튼튼한 계란 본 적 있어 불가마침 질방에서 식계란 같이 먹던 맥반서 구운 계란이지? 그러.. 아니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해서 검색했는데 이런 게임에 왜 투게더 버전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개못해 누나 엄마한테 이를 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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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까지 점프를 해야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월요일 날씨라고 치바보내주네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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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우리집 강아지 이가리의 좋은 명상이군요 제못해 어 근데 이거 터지는 소리가 은근히 좋다 개 잘하는데 이거 게임 평가받는데 다들 악마놈들만 모아놨네요 이걸로 힐링하라는데요 잘하지 않아요? 아까 그 밑으로 쑥 빠지는 데만 이런데서 손에 좀 보지 말자 제발 얼마씩 가했냐? 아니 왜 이렇게 많니까요? 도둑놈처럼 집으로 가지 말고 정중하게 문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 개이득 개이득 여기 아까 올 때 80이었는데 지금 153임 아직 괜찮아 아직 123임 나는 지금 자도 이따 일어나면 제자리였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러 가보겠습니다 아 얘는 그렇게 튀면 안되지 여기다 이렇게 돌아서 가야지 이거는 깼다 와서 저 항아리에 있는 걸 먹을 필요가 있을까? 여기 와서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여기서 왜 점프가 안되는데? 아 전세계 1년 계란 소비량은 1조 6천억 개 정도이다 이 속도면 봄추님도 금방 채우겠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빡빡이 아저씨야 개못해 개못해 달걀이 빼줬다 스피드를 내 됐어 이건 깼다 클클클클클클클클 아유 진짜 또 말꼬리 잡아가지고 씨 뭐 말을 못해 이건 깼다 방금 전에 실제로 한 말 빡빡이 하아 못 깼네요 진짜 뭔 말 한마디 한번 그거 가지고 어 그거 가지고 그냥 앗 앗 앗 앗 앗 여기 올 때 백십삼 미 오 했는데 오케오케오케오케이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와 게 와서 어. 오늘 오늘 좀 잘한.. 아니.. 아니야. 아직 말하지 않았어. 어떡해. 나 망했어. 나 망했어. 했다가 배란을 풀다는 뜻이었으면 어클클클. 개못해. 개못해. 내가 아이디 지금 다 외우고 있어. 그래. 이제 개못해 말하고 싶은 사람 만원부터. 개못해. 만원부터. 만원부터. 개이득. 개못해. 만원부터. 만원부터. 아 이게 약간 이렇게 가까이 와서. 수세본 당신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어 왜 어쩔 때는 피가 안 들고 어쩔 때는 달아? 헉? 어 이거 163에 왔어. 만원 같은 개못해. 와 개자래. 어허허허. 어허허.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방에도 새로운 억지 회장님이 생기셨구나 다이키리님 아유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억지 회장님 고마워요 다이키리님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 아니 아프리카가니까 아프리카가니까 회장님이라고 하길래 다이키리님의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야 사람이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하냐 회장님 때문에 좀 흔들렸구만 아유 부회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철학리님 고마워요 우리 부회장님의 앞으로의 싫어 개못해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개못해 감사합니다 과장 대리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내 드립이 예상 가능했나 모태개 태개모 어떻게 알았지 너무 너무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타마자재천왕님 아이고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렇게 못해 과장님 아이고 아 팀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과장님 오늘 하루치 다 벌었구만 감사합니다 해줘서 체력이나 늘리자 안돼 그렇게 깨면은 너무 재미없어 노잼이야 그러면 개모델 신입사원 고마워요 나도 만원 아니 나 왜 자꾸 저렇게 오른쪽으로 가는거임 요즘 계란값이 많이 비쌉니다 소중히 다뤄주세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걸 먹고 가 아니면 그냥 가 개못해 개 근데 왜 안 움직이지? 왜 점프가 안되지? 개못해 하나가 얼마를 끌어오는거야 아니 이거 아니 야 여기 열혈컵 몇이냐?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오브젝트처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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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깜빵 개못해 하 그건 천원이에요 고객님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진짜로? 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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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짜 없고 터졌으면 좋겠다 안돼 그런 말 하지마 그러다 또 말실수해갖고 저기 난리나갖고 또 방송 못하면 그립읍니다 이러지 뭘 또 안돼요 그러면 계란은 원래 안 움직이는게 정상입니다 흠 흐흠 흐흠 너무 오브젝트 같이 자연스런 자리라 안 움직이는거 아닐까요? 그런 에르트 저게 끼면 안되는거야? 아니 내려갈 때도 그냥 계란 깨뜨리는 게 좋아요 깨뜨리면 최대 체력이 올라가서 단판이 좀 더 쉬워져요 어떻게 깨뜨려? 어떻게 깨뜨... 뭐야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진짜 패드가 더 좋은 건가? 진짜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보니까 잠깐... 오 그치 그치 아 안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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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케이 빠져나와봐 아 이 바구니에 오면 안되나봐 말이 돼? 계란 깨지는 거 계속 보니까 라면 땡긴다 근데 어떻게 깨뜨려요 이거를? 이거 깨지지도 않아 아니 이거 깨지지도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 원래 이 바구니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아니 이거 거짓이만 주네 이거 살짝씩 움직이는 게 아 이거 스위치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하... 씨... 개소네... 아이고... 자연스럽게 개멋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니다 아유... 대리님 고마워요 앞으로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어디 갔냐고? 그러면은 저기 회장님 한 20명 합시다 아프리카에 보면 랭킹 20명이거든요 이거 후기 봤는데 방금 세봄님처럼 장바구니 엔딩당해서 화나고 금계란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글을 봤어요 아니 여기에서 피가 이러면 어떡해 아니... 왠지 빙소년 보니까 이 나무 위에... 아... 여기 와서... 로스트만 보고 로스트라크 하는 줄 알았네 대리 얘기 나와서 대리 달고 퇴사하고 편의점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꾸욱욱 설레 사원은 회치웠으니 걱정 말고도 내하라고 아유 기냥님 당신의 말 100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다 깨서 어 잠깐만 여러분 우리 재밌는거 할래? 이번에 다시 시작해서 깬다 못깬다 다시 이거 지금거 말고 다시 시작해서 깬다 못깬다 30초 안에 결정하셈 음 다시 다시 처음부터 리트라이로 바이바이 이렇게 스테이지를 깨는건가요 달안을 깨는건가요 스테이지를 깬다 스테이지를 깬다 스테이지를 깬다 스테이지를 깬다 이 스테이지를 깬다 와아 대단하구만 갑니다 은찬보 복사하려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패치 부탁드립니다 아 제발 왜 왜 그래 왜 왜 왜 왜 20분 전에 한말 스테이지가 이거밖에 없어 이제 후라이 자라네 이번엔 좀 짭짤하게 맛소금 좀 살짝 뿌려주시오 진짜 제발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해피해 해피해 아 응 못 계시오 끼여기 응 뭘 내 돈 돌려내야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여기가 갑자기 왜 안 지나가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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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이 사람들 이렇게 판을 모를 수가 있나 이 사람들 이렇게 판을 모를 수가 있나 잘 먹고 갑니다 고 주작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깼어 세 번째 스테이지 축하해요 축하해요 주엔정 봄사장 믿고 있었다고 계절획 여기는 뭐야? 정배 걸어서 언제 돈 빨래? 어 이분이 대륙에서 넘어오신 서세봄님이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저기가 목표야? 이석이구나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세봄님 세봄님 일부러 못하는 척하고 한 연거죠 진짜 너무 하시네요 돼 아 설마 이거 뭐 소리에 악어지됐어 크크크크크크 설마 이거 뭐 소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개못해 안할게요 진짜로요 제발 제발 제발요 누나 아 와 개소름 이 정도면 거의 루고 사태 아니냐 몇 배는 못 참지 잘 먹고 갑니다 어떻게 올라가지? 정배야 정신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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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배배보 이 누나 정배 포인트 빨아먹으려고 주작했네 1만 이하 소액 역배는 잃어도 안 아쉽고 따면 따상치는 최고의 투자인 것이다 정배놈들아 얍! 어 이게 아닌가? 시익시익 봉사장 다시 문 열어어 요게 아닌가? 아 감사합니다 다시는 개못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아 또 의자 해? 아 세분축 그 의자는 끌려간다 뭐야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봐요 내 추억이 사라진 당신 누구세요? 개못해 저..저기인가? 근데 점프가 저까지 돼? 존못해 아 다른 길을 찾자고요? 존못해 존못해 뭐지? 은참포 100도 안 남았지만 그래도 개못해 저 위에서 여기로 떨어지는 건가봐 기저귀 시야 서세봄 Go 즘 스팝이 뭔 소용인데 의미에서 새로운äter 저도 없는 dense het 새봄님 새봄님 재밌죠? 아니 아니 뭐해 진짜 답답해 어 짜증나 계속 어! 근데! 어! 어! 안 돼! 안!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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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올라가야 되나? 바로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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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앗! 이렇게? 어? 안 돼! 너무 많이 단다 근데 이거! 몇이나 다냐? 13? 아니 세봄님 이케저케 하면 올라가는 거리케 이케 말로만 하시면 못 올라가십니다. 앗! 근데 구금은 좋다. 나 용과 같이 노래 생각나. 용과 같이. 앗! 다메다메 어! 여기 부분! 어디에 꽉! 크! 이거 구금 좋은 이유를 알았네요. 이걸 들어도 갯박혀서 그런데. 네. 아니 뭐해! 아니! 여러분! 이 계단 맞아요? 또 나왔죠? 킹쎄요. 또 나왔어 아주 그냥. 킹쎄요. 그렇게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걔 고수처럼 저 모서리에 올라와서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아! 홋! 홋! 어? 방금 봤어? 아! 또! 또! 아니 이 운짜만 몇 번째야.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되겠냐! 안 되냐? 안 되냐? 아니면. 이 운짜만. 아! 아니! 서세범은 고수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이 베개에서 뽀잉? 뽀잉? 아니네. 아! 이 실패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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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p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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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치? 근데 막 킹세어 이러고 앉아있잖아 어떤 갬에서 왜 의미를 찾으시는지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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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로 개발자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를 찾으려는 분은 처음 봤어요 여기에서? 아아아 아아 아아 세봄님 이왕 이렇게 된거 부화하기 기다렸다가 날개 나오면 돌이 도전해보죠 화이팅 그러면 알트포로 이어지잖아 다음번 동물농장 룰은 까마귀로 참여하셔도 되겠어요 나는 고수처럼 간다 힌트 그릴게요 힌트는 고수처럼 여기 모서리 체력 올리면서 하면 재미없어 또 의자에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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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탄도 있는데 그것도 해 주시는거죠? 아니 근데 방금 방금 됐잖아 방금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상 가능한 게 아니라 진짜로 됐잖아 이 돼지 똥떼이들아 올라가지 않았으니 안된 겁니다 올라가지 않았으니 안된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 너무 매워서 역류성 식도염 재발할 것 같아요 좀만 참으세요 제가 다시 내려가게 해드릴게요 너무 아까운데 될 것 같은데 깨져라 안 고맙습니다 아 답답하다고? 지가 해보라고 지도도 같이 가면서 아 이제 문 열라고? 이 다음판에 열자 아니 이번에 열까? 열었어 연락을 해놓고 이런 게 어딨어 세곱님 너무 서두르셔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만번만 트라이한다고 생각하세요 화이팅 아니 근데 마지막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역배충이야 처음부터 여기다 때려박는 사람이 진짜 그냥 나를 믿는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역배는 못 잡지? 이러면서 이제 노는 사람들이잖아 아 진짜 어이없어 진짜 좋은 버릇이면 이역게 해라 아니 여기쯤에서 된다니깐요 채팅상 술렁거리는 거 봐 아 재밌어 님들이 방금 반응을 봐봐 점프도 할 뻔하니까 막 갑자기 막 자와자와자와자와자와 하아 어떡해 아 어떡해 망했다 아우 미안해 와우 친구들 빠사삭 아저씨여 미안 역배여 정신이 들어 근데 이번엔 역배는 좀 에바긴 했어 두 판만에 3천만 추억을 꿀걱하실 건 아니죠 누나 믿은 내가 바보지 그르기 역배 드라 한 번 성공한 장면으로 작전주한데 당하면 큰일이지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바이바이 예쁜 포인트야 아 이게 안되나 감사합니다 역시 개모태가 맞았습니다 이게 안되나봐 저기 점프가 안되나봐요 저기 의자에 올라간 상태에서 좀 더 굴려야 된다는 거지 이미 전판에 다 꼬라서 이번 판에 걸게 없었음유 아씨 망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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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할 시간 좀 줘 다시 열자고 나 딱 3번만 연습하고 열게 3번 좀 5번인가 2번 2번 연습할게요 2번 이상하게 0도보다 이런 게임 돈의 비가 더 드는 것 같아 개모태 여기만 넘어가버리나 근데 이렇게 가는게 맞긴하나 왠지 아닐 것 같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이거 안닿지 않아요? 안닿아 아 모서리 근데 모서리 쪽까지 굴리려면 여러분 너무 너무 어렵지 않아? 세봄님 정말 소소한 팁인데 쓸데없는 점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체력가져요 방향을 틀어서 오케이 방향을 틀어서 아니 이런 똥게임을 하는데도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니 너무 그지같네 여러분 여러분 이 아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라는게 이쪽으로 가라는거야 아니면은 이쪽으로 점프하라는거야? 아아 저 상자로 가자 딱딱 딱딱 근데 상자가 더 멀지 않아? 저 모서리? 저기 저기 여러분 너무 어려워 열자고?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책상 모서리라고 책상 모서리로 가라고? 이거 온라인 모드도 있다고요? 해봐야지 이따가 아니 위자에서 계란 비린내 나겠어요 위자랑 그 근처에서만 몇번을 죽는거야 키키키키키 미안합니다 오씨 될라나? 알버트님 이거 노하우 이거 유튜브에 안올리고 뭐하냐고 아 이거 될까 여러분? 아 거기가 아니라고? 아 이거 역배 하지마세요 여러분 자신없음 난 분명히 말했어 역배를 꼬는건 당신 탓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 난 분명히 말했어 아니 아니 이래서 역배를 한다고 미쳤어 진짜 미쳤어 정말 정말 미쳤어 당신들은 이거는 역배를 왜 하냐고 그래도 최선은 다 해볼게 근데 이게 가망성이 안보여 뭐 체력이 부족할때 먹어도 되는 HP 포인트를 왜 풀피일때 먹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왜 그런거죠 어? 오? 누나 역배 12배 참을 수가 없었어 고마워 누나 고마워 누나 아니 아니 난 진짜 진짜 주장 아니야 여러분 진짜 아니야 거짓말이지?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나도 이게 왜 됐지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 나 지금 10포인트 옆에 걸었는데 백현 더 열받을듯 아니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작전주가 맞습니다 이거 진짜 작전주가 맞습니다 이걸 주작하네 야발 뭐냐 이거 야발 뭐냐 이거 아까부터 너무하시네요 아니 난 나도 나도 이거 누나 일단 들어가고 바계란이라 굴러 갈까봐 무서워 경찰 아저씨 역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기다 역배 걸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그랬어요 어라? 물음표 취준하면서 언니와 함께 했던 내 추억들이 미안 아나 옆에인데 시간 때문에 10포인트만 걸어짐 아유 선우가 이건 욕해도 무죄나임죠 당신의 말 백장 나한테 너무 10포인트 걸어서 120포인트 걸었다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 추단하네 이걸 보고도 아직도 정배를 한다고? 야 대단하다 12배였다고? 언니 정배들한테 화난 거 있어? 아니 왜 이래? 언니 믿었는데 아니 심지어 이거 나눠주는 동안 패배자들한테는 회색으로 표시하네 내 5만포인트 내놔 이 사기꾼 저 원래 저랬어? 아 나 웃겨 눈물 나 걸지 말라 해서 안 걸었는데 이걸 옆에 터뜨리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이렇게 잘하는 거 어떡해 게임을 너무 잘하는 거 벌써 세범춘님과 구독이 3개월이라니 네트워크 인트 25만 다 걸었는데 3개월 고마다니아 여긴 정배가 위험한 방위자 아니 게임을 너무 잘하는 걸 어떡해 이 게임 잘하네 앱은 사태 몇배 당신들은 진정한 야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잘해서 이거 누구 추억이니 너무 달달하고 너무 잘해서 죄송합니다 걸지 말라고 한 뒤에 그동안 근처에도 못 간 걸 바로 간다고? 작전주 맞네 제가 그러니까 뭐 책임진다거나 했습니까? 내 13만은 참보가 언니 거짓말이지 물음표 난 분명 이만큼 구독했는데 포인트가 이상하게 구독 계열수에 비해 적다 어마어마니요 세범님 스트리머 아니었으면 주가 조작 정말 잘 하셨겠네요 아니 누가 포인트 골라거나 했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나한테 마리오파트에서 구라 쳐서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마리오파트에서 나한테 사기 쳤어 안 쳤어 그거 주사이 그거 마이너스 2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해놓고서 그거 다 저게 응? 당신들이 먼저 선빵 쳤어 당신들이 선빵 쳤어 이런 똥개무로 이런 레전드 방송을 하는 봄주 당신도 디귿디귿 자 자 정숙하세요 패배자들 정숙하세요 조지세범 조지세범 패배자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옆에 들아 소리질러 소리질러 자 이번에도 코인 준비하시고요 웃어요? 누구는 지금 질문서 날렸는데요 부들부들 굴리겠습니다 대통합니다 시전하시네요 아키키키키키 키미안도 해주세요 대통합니다 포인트 안 걸어서 그런지 옆에 터지신 분들 보는 거 완전 팝콘 맛이네요 냠냠 맛있다 저 근데 어떻게 가지? 공식이 생겼군요 여러분 나만 믿어 믿지마 여러분 나 믿지마 믿어 이런 말이었군요 이거야? 세범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보으면 아시죠? 도발하고 어그로나 끌죠 역시 마리오파티 맘에 담아두고 있었구나 그래 급발진거 6만 7천 포인트가 67포인트 됐다 파욕조물 온도 지금 몇 도냐? 항상 충신들만 피해보지 이게 나라냐 충신은 정배에 걸었지 아 역배에 걸었지 야 구경하면서 팝콘 먹는데 이 집 꿀재미네 길길길 망했다 이거 12배면 뭐해? 이미 전판에 다 잃어서 60포밖에 못 걸었는걸 근데 마리오파티 그거 알려줬어도 졌을 거잖아요 왜 우리 탓이에요 어쨌든 귀여워 이거 왠지 고통이 예상되는데 아닌가? 살짝 아니 뭐 벌써 문을 열어 이 미친 사람들아 아직 이거 아니 맵도 맵도 아직 숙취가 안 됐는데 몰래 벌써 열어요 왜 미쳤어 다들 코인 해볼까 했는데 은참포 37만에서 300 남은 거 보고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판은 왠지 인네이 숲이 떠오르네요 7 이거 진짜 천천히 이야기인데 아 이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되나? 전판에 역배로 30만 먹어서 정배들한테 10만 나눠주려고 역배 걸었는데 왜 120만이 되어 있지 맵 숙취가 되지 않아도 역배는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이 모습은 알파고 빅데이터로 파악한 결과 포인트 토토 열기 전 못하는 척입니다 진짜 누나 수금천재가 일부러 정백 걸라고 하고 다 몰리니까 바로 깨버리니 따지러 올 거고 진짜 누나 맵인가요? 알았어 아니 그럼 다시 해봐 누나 오늘따라 민심이 흥용하긴 한데 야 해봐 해봐 야 해봐 나도 한 대는 60만 장가 투수였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67포살이 그지가 되었다 아 근데 방금은 진짜 지금 봐요 우리한테 계속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미 머릿속에서는 맵에 대한 공략이 나온 정배들 먹이려고 해 물어보자네 아니 님들 얘기만 들으면 나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무슨 만물성세범설이냐고 아 집중한대 아 어떡해 집중한대 집중한대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이거 진짜 무서우신 분이네 나도 소액 600만 추억 주주였는데 홀가이즈라는 종목에 들어갔다가 다 잃었어 됐어 됐어 사장님 눈치 빠른 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처리할까요 나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내가 지금 포인트 안 봤어 일부러 저기 뭐가 정배고 뭐가 역배인지 잘 몰라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건 어떻게 먹어 알면서 정배역배 말하는거봐 그냥 가... 가... 가도 되겠는데? 스읍 하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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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더 늦고 온 키야 아니 지금 이거 떨어진 것도 주작입니다 일부러 떨어져서 정배들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새봄님 마치 일론 머스크가 SNL 나오기 전 술렁거리는 것 같아요 미안해 한 번 따서 돈 맛 좀 보여주고 그 뒤로 털어먹는 전형적인 수법 아니냐 정신 차려 옆배들아 어떻게 됐어? 아까 포인트 벌리고 나서 방문 잠그는 거 봤어? 못 봤어 위험한 사람이야 와 역배들 미쳤다 이거 아니 역배 왜 거냐고 도대체 맵도 모르는데 하타 좀 봤네 이분 호구 잡을 줄 알아 대단하다 진짜 역배 드라퀸이 차이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냥 계좌 코인에 눈 딱 감고 10만원을 박아 놓으세요 왜 이런 데에 포인트 역배를 30배를 거세요 아 편안 지금 옆에 거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배로 재미보다가 신호 오면 그때 걸어도 되는 겁니다 아니 멈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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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 뭐 이거 이거 타고 가라고? 너무한데? 아니야 옆에 분들 포인트 많이 거세요 그래야 우리 정배들이 싹 쓸어가지 냠냠 죽어라 서세곤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점프가 안돼 와 아까보다 올랐어 진짜 미쳤어 와 진짜 미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진짜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망성이 보였어요 봤지 방금 솔직히 방금 좀 뭔가 가망성이 보였잖아 어 개미 털기입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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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을 넣어둡니다. 슬금슬금 옆에 늘어나는거 봐라 이제 11프로네 선생님 제 포인트 살릴 수 있는거죠? 마음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제발! 새봄님껠거 같을때 너무 대놓고 신호 주지 마시고 은근히 장기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끔 신호 주세요 아시겠죠? 여배들 자금 서서히 말라가는거 개꿀잼 어?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가? 저기인가? 어? 어! 어! 아! 으앗! 여러분, 우리 적어도 길은 찾고서 하는 게 어떨까? 방금 신호 캐치하신 분? 아니, 길을 찾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주작이야? 아니, 길은 찾고 하자는 게 도대체 뭐가 주작이야? 아, 귀걸이 신호는 또 뭐야? 답답해서 뺐어, 답답해서! 어휴, 간지러워서! 어휴, 웃어... 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골든 세드더미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세요! 자기가 도대체 왜 안될지? 알겠지? 그래도 아까 전에 표정연기와 미세한 패드 움직임은 아카데미 주연상급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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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중독자들. 아카데미 주연상급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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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세봄님 옆에 배율창 틀어주시고 아직 맘에 안드셔서 표정연기 중이신거죠? 여러분 왔다 여러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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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딘지 알았다 이제 길 알았다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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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도핑하고 여러분 이제 진짜 들어가자 진짜 가자 음 이번엔 진짜 깐다니까 응 응 기본은 아니야 응 진짜 깐다니까 응 진짜 깐다니까 응 응 성실하게 하자 성실하게 성실하게 그치 그치 성실하게 그치 그치 자 보세요 여러분 아냐아냐 봐봐 기다려봐 응 서른 방해하지 마세요 올리오스님 감사합니다 아냐아냐아냐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물음표 금지 흠 역배는 또 속았습니다 대픽 데이터에 따르면 역배의 신호가 오면 일단 급한은 아닙니다 신호 왔다 기다려봐 연속 3번 아직이란 소리인데 흠 신호 왔다 기다려봐 연속 3번 아직이란 소리인데 흠 하사사 여러분 이래서 연예인 테마주가 위험합니다 차라리 진짜 코인을 하십시오 저 그림 은근 우리 비웃는 거 같은데 미안해요 코인도 떨어지고 주먹도 떨어지고 포인트도 떨어지고 욕타임 한 번만 주세요 아이고 역배님들은 겨울에도 난방 이 필요 없겠네요 속에서 불이 나오실 테니깐 돈이 복사가 된다고 아직도 못 느끼셨습니까 휴먼 이번엔 좀 깰 거 같지 않아요 인근 슬쩍 역배 놀리네 히히킬 뭘 그리 새삼스레 그러세요 이게 원래의 떼범추입니다 뭐야 뭐야 살려줘 미안해 잘못했어 살려줘 미안해 잘못했어 다신 거짓말 누나 믿어 이번엔 깬다 내가 서세공 이름 세 번 부르면 아주 큰일 날 줄 알아 흡시 흡시 슬쩍 으악 천천히 이제 힐 없는데 누나 운천물에 들어가보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물에서 계란 터지더라 저거 운천물 아니죠? 계란물이죠? 계란탕이죠? 내 말 맞죠? 계란후라이 계란후라기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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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후라 고맙습니다. 커다란 다라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무 말 안할게. 나 믿으란 말도 안하고 도박당해 호스팅을 하셨어. 아! 아다! 아다!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몇 대 초반에 25만씩 넣는 분들 반사신경 끝내주네. 안 돼! 제발 천천히 제발 제발 응 뭐지 도스팅 신호인가 하 아직 괜찮아 아직 256 남았어 괜찮아 아직 200이나 남았어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역배 후라이 역배 포인트 후라이 괜찮아 아직 다음판이 있어 어? 그냥 삶은 계란 퍼포먼스나 해주세요 여러분 걸기 전에 다시 생각하세요 아직 후라이팬도 안 갔습니다 걸크업 중이셔서 그런거죠? 날계란 삶은 계란 계란후라이 계란탕 계란찜 스크램블 계란말이 이젠 아예 삶은 계란이 되려고 거기 들어가시네요 진짜 여기 매각두님 6위까지 코인 주식하지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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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성 무지성 역배야 너무 나 이번에 진짜 깬다 나 이번에 진짜 깬다 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어 아 그거 뭐 못 깬다는 뜻이다 괜찮아 아직 407이나 남았어 이 누나 애니를 너무 많이 봤어 방금 그 말 356이나 남았네 뭐 하는거냐고 지금 기다려봐요 기다려 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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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세봄님 희대의 타짜시네요 이런식으로 개미털길을 시도하시다니 니나 남았어 이걸 왜 멈추나 이걸 왜 멈추나 아 뭐야 저기 가서 마지막에 점프해야 되나봐 아니 왜 여지를 주냐고 이럴 거면 왜 역대 3번이나 성공했냐고 또 나만 진심이었던 거야? 어? 그런거야? 어? 그런거야? 어? 그런거야? 어? 그런거야?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챌린지는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는? 응? 똑같은디? 이거 겁나 어려운 거라고요? 45만 너무 달달합니다 미쑤입니다 어? 뭐하는거지? 뭘 자쓰기 잘했다 야 이거 못 깨 이거 미쳤어? 이 사람들아 정신차러 여기 진짜 어려운데야 키키키키 우와 이건 진짜 이거 좀 심하네 이러니 정배에 걸 때는 우린 말고 소액이 좋습니다 어차피 정배가 워낙 많아 그래도 포인트 잘 벌 280만에서 시작해서 160만까지 갔다가 400만까지 키키키키키키 우와 이거 어떻게 깨 25만 올인에서 226만 벌었어 니꼬 있었다규 3번쭈 쭈레딩거의 고양이 부자법이 실패하다니 떠있습니다 휴먼 멈추질 않아 멈추질 않아 이거 왁구님 하는거 봤는데 미쳤던데 꼼수 써야 쉽게 넘어갈 수 있대 무슨 꼼수? 아 잠시만요 내일까지 꼭 갚을테니까 제발 자 잠시만요 이거 놔 이거 봐 오오 아 이거 택도 없네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너무 어려운거 아닌가? 좀 심하네 아니 문요 아니 뭘 문을 열어 심지어 저기 끝에 간다고 끝이 아냐 여러분 아니 근데 뭐 마지막이 어디야? 이거 뺄 때까지 숨 참는다 오 마이갓 63배 마지막 관갈쭉 나무에 달려가서 비비면서 점프 뛰어봐 눈나 마지막 관갈쭉 나무에 달려가서 비비면서 점프 뛰어봐 눈나 아 아 흐 끄웅 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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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갑자기 정신을 다 잃었어.. 으어어엉? 아 2프로 자꾸 너만 아는 척 스포하면 당신의 달걀을 저렇게 깨버리는 수가 있어요 나 2프로 처음 봐 누구야? 아니 미친 사막의 오아시스 이분은 아이디부터가 이미 신기루에요 신기루 저기요 정신차려 힐 좀 딴 데 온나 힐 좀 아 저 밑에 있구나 아니 진짜 어렵다 이거 모르겠어요 어디가 끝인지도 아니 근데 도대체 여기 위에 이건 어떻게 타고 가? 진짜 승부는 한식한 뒤 실력 좀 쌓이고 나서지 그때 되면 슬슬 역배에 거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이게 더 빠른데요? 아 갑자기 아 내 몸 안에 있던 갑자기 그 색 그게 빠져나갔나봐 와 4프로 미쳤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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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조금만 더 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살짝 봤어 살짝 이게 멈추지 말고 가야되는게 뭔가 넘어가면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이 끝나면 체력이 1500쯤 될 거예요 아 저기를 넘어가면 또 있어?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를 지나간다고 끝이 아니래 저기를 넘어가면 저기를 넘어가면 뭐가 또 있대 미친거 아니야? 이미 이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데? 개망했다 피..피가 없다 아 진짜.. 이러면 안되 이러면 안되 이러면 안돼 자 자 숨을 후.. 오죽에에에에에엣 아니야 쓰읍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후 후 후 후 어느새 피가? 아니 근데 2%씩 점점 올라가는데 아니 왜 점점 올라가는데 이거를 왜 깨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봄 추가 포인트 태우는 법 체력 만땅일 때 희망을 준다 30% 밑으로 내려가면 무지성으로 들이받고 죽는다 맞지? 아 왜 저길로 점프하려고 했어 바보 뚜냐 아 어떡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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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점 점 점 점프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아까 누가 저기에서 올라가면 된다 했는데 아니 꽁수 쓰는 게 어땠어요 혼자 하는 게임인데 내 가설은 맞았다 체력이 낮아질수록 바닥이랑 붙는 횟수가 늘어남 시청자는 6천명인데 포인트 건 사람은 560명 다 걸어보세요 이번에 3%로 줄어있네 이 스테이지 있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3%로 믿지 마세요 지금 지금 믿는 거 바보야 와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이거 어떻게 했겠는데 아니 아 참아 아씨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열어본다 이거 간다 다시 간다 보고가 나 이거 깨는 거 자러 가지 말고 이거 깨는 거 보고가 아 나 이거 너무 짜증나서 켜농다는 거 아니지 개장나네 몇 시간 뒤 그금이 점점 눈을 감기게 만들어요 이거 지금 포인트를 걸 때가 아니야 일단 넘어가고 나서 생각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이거 지금 켜농될 수도 있어요 포인트 복구해야돼? 그건 또 노잼게임 할 때 봐 어쩔 수 없어 특히 이런 거 할 때 다 보란 말이야 아 문 열기 귀찮아 지금 이거 못 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마우스랑 패드랑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야 봐도 모자라요? 아니 하루에 열두 시간씩 하는데 그걸 봐도 모자라? 그건 당신이 25만 포인트씩 쓰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걸어야 배율이 좋은데 키키키 그치 그럼 우리 너무 크게 잡았으니까 저기 울타리 넘어갈 수 있나 없나 어때? 두근두근 거리잖아 못 넘어가는데? 그거 버그 고쳤을 수도 있지 아니 이 자식들이 내가 어렵게 깨라고 만든 데를 이렇게 쉽게 넘어가? 이러면서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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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게 어떻게 넘어가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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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토토할 거면 깬다 못 깬다가 아니라 울탄이 넘는다 안 넘는다로 가야 돼 그건 당신이 세금치를 믿었기때문입니다 그냥 실패에 소소하게 걸면 엄청나게 걸 수 있습니다. 한방 믿지 마세요. 그건 포인트 몇 천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지막쯤 되면은 좀 뒤로 밀리거든요. 그거를 좀 앞으로 굴... 굴른 다음에 저 반 있는 데다 점프해야 돼. 다들 미쳐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하고. 자, 여기에서 시작해야 화면이 점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 저 좀 들어간 곳 해서 여기 좀 파인 곳에서 근데 이 게임은 알뜩해도 랩 안 걸리네요. 갓겜인드.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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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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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못 넘은 거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걸어봐 다시 걸어봐 다시 다시 걸어봐 다시 걸어봐 다시 걸어봐 다시 걸어봐 다시 걸어봐 다시 걸어봐 다시 걸어 안되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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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넘어갈 수 있는거 맞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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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배는 첫사람과 같다! 실패로 끝나고 추억만 가져간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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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헉! 헉! 아니... 아니 아까 3%였잖아 왜 이렇게 40%가 됐어 행복한 꿈을 꾸었느냐? 아까 3프로였잖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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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냐고 지금 뭐하는거냐고 지금 서세범 선수 대기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너물준비 이발 짬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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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주 한대 당한거라니까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어 서세범 내가 이름 두번 불러서 세번 부르면 큰일나는거야 에그코인 하나 만드시면 반포자이 단지 전체 사실수 있을거 같아요 눈두리가 점프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당분간 계란 먹기 싫어질것 같습니다 당분간 계란 먹기 싫어질것 같습니다 세번님 세번님 마음보다 포인트가 더 중요한거 아시죠 긴장하고 해주세요 헤헤헤헤 상현 웅 컨숙 겨울 엔 눈치 보지마십쇼 짬푸도 못하는게 으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를 때마다 진심을 다하란 말입니다 스페이스바 아닌데요 베드로 아닌데요 스페이스바 아닌데 어떡하지 스페이스 아닌데 술 렁 운성 운성 술 렁 운성 운성 역배들이 추억은 계란 후라이 맛 이었구나 링그래도 게임인데 좀 웃으면서 하세요 다시몬 선수 대기중입니다 하나 둘 셋 사세몬 화이팅 으윽 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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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앤이 같은데 보면 막 이럴 때 동료들이 옆에서 응원해 주잖아. 빨리 빨리 빨리. 내가 우울해. 뜨, 뜨, 망했다. 할 수 있어. 힘을 내. 집중해. 집중. 이 다음번에 거세요. 이번에 연습 끝내면. 다음번에 깰 수 있을 것 같아. 나 너무 아까워. 저 끝에서 어떻게 가는 거지? 진짜. 한번 굴려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굴리는 게 너무 힘드네. 이렇게 살짝 굴러가서 점프를 끝에서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니, 이거 점프킹이냐고. 계란킹 뭐냐고. 이거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 나 항상 이런 식이야. 뭔가 잘됐는데 마지막이 아쉽게 안 되면 흥분 상태에서 해서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 요즘 애들은 마리아 하나하나의 정성을 들지 않고 마리아 아주 근성이 없어.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어. 아유, 송송님 1개월 10량이 고맙하냐? 감사합니다. 고맙하용. 이번에 깨생겼지? 멘탈 잡아. 멘탈이 중요해, 멘탈. 보니까 점프도 중요하지만 멘탈을 잡아야 돼. 실패하고 난 다음에 멘탈을 잡아, 멘탈. 자, 소실붐. 시발! 멘탈 잡아. 할 수 있다는 멘탈을 잡아. 통계상 이번에 깰 것 같아요. 그가 나.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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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고? 점프, 갈리고? 점프! 아... 마지막엔 갈림이 안 됐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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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글로 점프해 왜 글로 점프해 왜 왜 아니야 멘탈 잡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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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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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120... 하... 10... 어? 깰 수 있어? 깨지는 건 계란이었고요. 아니... 뭐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어? 아니... 아니, 뛸 때는 체력을 못 보니까... 아니, 점점 줄어드네... 서세범, 당신 그렇게 살지마! 아니, 그러니까 왜 믿어? 왜 역배를 거는 거야? 아... 가자! 하... 서세범, 준비 완료입니다. 아...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그런 쪼는 플레이 하지마!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점프! 점프! 자신감 있게! 앗! 그래도... 자신감 있게! haar've lanç Xiang 這二十ок 하아... ... 쓰읍 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P 642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잘 안 하면 되나요? 예이 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나도 마음이 급해져요. 어쩌면 안 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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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닌가? 잠깐만. 그래. 님들은 나빴어. 오 막 스토리 있고 어? 되게 작품성 있는 걸 때는 어? 월요일 아침에 이거를 어? 아니 시청자 수가 나빴다고 어? 갑자기 드는 생각이야. 그런 거보다 이런... 아 근데 하긴 단순한 게임이 더 보기 좋긴 해. 그치? 뭔가 스토리 있는 건 한 번 놓치면 보기가 좀 그래. 저거 왜 맨날 뜰까? 나는 애플을 쓰지도 않는데 애플 저거 왜 뜨는 거임? 애플 어플리케이션? 애플 어플리케이션? 잘 아는 사람이 그래. 우리가 더 서운해 어? 내일 슈퍼마리오 메이커 해볼까? 스패론키 해볼까? 슈퍼마리오 메이커 해볼까? 슈퍼마의 그 랭크말고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스토리 모드 볼 때 보는 사람은 지금도 보는걸 그건 맞아 아니 그 있잖아 무슨 막 오 스토리 모드 아유 균양이님 이기우 구동님 감사합니다 나 좀 봤는데 야야님 방금 알트에프 뽑겠는데 이게 더 어려워 보인다 알았으면 맨날 이렇게 고통받는 게임을 갖고 오란 말이야 아 여기가 문젠데 아 저 피깎이는 것 때문에 부담시러워서 뭔가 점프를 많이 못하겠잖아 얼마나 뒤에서 점프해야 되지 여러분 아니 내가 너무 멀리 점프했어? 어? 아니 난 별나 지붕에 부딪혀서 오히려 덜 갈 줄 알았는데? 그럼 점프 어떻게 해야되지 저기서? 이거 IPC 게임이라 피톡 높을수록 좋아요 왜이래? 왜이래? 시점을 다르게 해요? 근데 시점을 그러면 뭐 앞을 보는 것도 안 되고 옆을 보는 것도 안 되고 뒤를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계란 토스트 땡기네요 앞과 옆 그 중간이면 어떨까? 근데 이게 점프가 조절이 안 되는데 진짜로 이게 막 내가 조금 점프한다고 조금 점프 되는 게 아니라서 아니면은 그 처음 거 난간 다음 거를 밟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 후라이팬으로는 점프 안 되려나? 거까진 또 안 되겠지? 저 마우스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요? 아니 이게 점프 제한만 없었으면 좀 좀 괜찮았을 텐데 새로운 스킬 배우자고? 뭐 찍지? 슈퍼 점프 찍을까? 여기는 제발 그냥 좀 지나가자 제발 여기는 제발 그냥 좀 지나가자 제발 감을 잃었나봐 다시 내 감 돌려줘 아까 잘했잖아 다시 돌려줘 벌써 퇴물됐어? 리즈 시간 한 10분 10분 15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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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버. 못 깨겠다고? 피 하나 더 남았어. 근데 이게 마지막 피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망설였어. 꾹 눌러야 되는데 꾹 안 누르고 포기했어. 포기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피를 3천까지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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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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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북은 네네킴미로 바꾸자 여기 감은 금방 되찾아요 여기 감은 금방 찾아 이거 깰 때쯤 달걀이 체력은 얼마일까요?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이게 원래 한 번 탄력을 받아야지 이렇게 점프점프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래요. 그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계좌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진심. 모든 스트리머에게 이 게임을 시킵시다. 아 짜증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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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트위치 렉 있나봐요 같은게 계속 나오네 흡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여러분 소리지르고 올게 시끄러우실까봐 아침부터 아침부터 시끄러울까봐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탑뷰로 바꾸고요. 아니 왜 통나무에서 못 가는데 이거 잘했잖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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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똥땡아아 여기는 금방 감 찾아요. 어? 왜 치과 냄새가 나지? 뭐지? 왜 치과 냄새가 나지? 진짜로 왜 치과 냄새가 나지? 뭐지? 어디서 치과 냄새가 나는 거야? 이빨 깨졌냐고요? 아니 그 약품 냄새 나다고 약품 냄새 이빨 냄새가 아니라 일시적이었나? 다시 안 나간 것 같아 진짜 치과 냄새가 났어 그 있잖아 치과 약 바르고 나서 그 냄새 이 게임 유행에서 다른 스트리머도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자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 이미 좀 했으면 다 하게 만들자 다른 스트리머도 한 시간을 낳겠다고? 마지막 챌린지를 안 했겠지? 그리고 저는 꼼수 없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여행패키즈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문젠데 저 마우스 좀 누가 치워봐라 좀 꺼낼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점프킹 VS 알트 F4 VS 계란겜 당신의 선택은? 알트 F4가 제일 쉽고 올려 그다음인 계란이고 그다음 점프킹. 점프킹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당 occult 약 20분 Schule. 中 연어는 계란에 남의 수십의 방법을 방법을 놓여야 하죠? 바삭해서 연어하는 계란에 남의 수십을 방문을 드립니다. tourism 장난치는 걸로만 보여 때가 되면 뭔가를 보여준다고 지구한 아이돌이 눈에둑이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은 달리자 달리자 나 구슬동자 장난감도 있었는데 구슬을 배 안에다 넣고 뒤에서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발사하는 굉장히 위험한 장난감이었어 구슬을 배에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음.. 방금은 밥 벗기기는 싫은 말퇴즈였어요 아아.. 아니 어쩌면 좋아 와, 정말 루나가 진짜 루나가 어쩌면 좋아요. 가만히 일었어. 런하지 않겠어. 근데 공략을 봐도 다 저쪽으로 가서 깬 게 아니고 그 지붕 쪽으로 해서 가서 깼나 봐요. 그게, 그게 꼼수가 고쳐졌나 봐. 비겁 차들이라니. 풍월냥님, 우아쿠님, 비겁자랭 뭐야. 아니, 근데 방금은 내가 시점을 잘못한 것 같아, 그치? 시점이 뭔가 되게 막 지붕이 보여서 이상한 시점이었어. 저는 이걸로 깨야겠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locking, 이걸로, 막 매우 différentes. 오늘 땅 깨 못 봅니다. 제가 요즘에 맨날 저녁 스케줄 생각해서 편항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깰 때까지 해보자고,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 그리고 아까 저기 앞을 봤는데 어떻게 그만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기 앞까지 갔는데 2번 정도 기회가 있다. 2번? 종이 날아? 그런 건 상관없지 당장 이 달걀이 중요한걸. 그래, 종이 날아. 그냥 괴물이 와갖고 저기 다 찢어발기는 어쨌든 상관없어. 내 나라도 아냐. 그래픽 쪼가리야, 그래픽 쪼가리. 너무하다고요? 당신들이나 그 게임 사지도 않았어요. 그 게임 사지도 않았잖아요. 아, 이러면 기회가 하... 근데 그거 재밌나봐. 평이 좋더라. 오히려 짧다고 그러던데? 근데 포인트 앤 클릭 치고 요즘 좋은 평을 잘 못 받아서 내가 요즘에 포인트 앤 클릭 안 갖고 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 그... 막 그 있잖아. 무슨 호텔 그 게임 있잖아. 그 게임 같은 거 나오면서 뭔가 양산... 양산형으로다가 엄청 나오나봐요. 평을 중요시하냐고요? 저는 그... 평을 좀 중요시 봐요. 왜냐면은 어... 어... 그게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거... 그거야. 러스트릭 그거야. 나한텐 그게 되게 중요해. 적어도 시청자들이 그 시간을 너무 재미없는 게임으로 보낼 순 없잖아. 나한텐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아... 이러면 기회 마지막? 전 평 진짜 중요하게 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스팀 평가를 믿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절대적이지는 않아.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이러면은 오오! 막 진짜 개쩌나보다 이랬고 실제로도 개쩔었어요. 근데 요즘엔 매우 긍정적이면은 그냥... 무료인데 약간 혜자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좀 좀 좋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방송용은 아니고 혼자 하면 재밌는데 방송용으로는 진짜 미치도록 지루한 거! 그 다음에 공략을 보면서 필수로 해야 되는 거. 공략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옆에 펴놓고 하면 상관없는데 나는 이제 내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찾아야 되니까 약간 그 다른 점 오케이 이거를 시점을 어떻게 해놔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해놔야 될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진짜 넘어갔지 이거 해야 되나보다 여러분 봐봐라 봐봐라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아 약간 살짝 이렇게 그거 봐봐라 봐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점프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통락 첫 번째 강목은 풀 점프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점프랑 해가지고 나 각성했다 방법 찾으니까 신났다 이럴 때 단점 그 방법이 틀린 거면 갑자기 게시모르키지 스트리머들끼리 모닝게임하면 되게 재미없겠지? 스트리머들끼리 모닝게임 하면 되게 재미없겠지? 서로 착하게 해가지고 스트리머들끼리 모닝게임 하면 되게 재미없겠지? 그니까 스트리머들끼리 할거면 그렇게 해야돼 컨셉을 줘야돼 컨셉을 조건같은거라던가 뭐 한명을 꼭 배신하면서 뭐 해야만 돈을 가져갈 수 있음 막 이런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두명이 떨어진 상태여야만 돈 획득하는 이런식으로 해야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해해줄걸 아 쟤는 저런게 걸려있어 저런 사전조건이 걸려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꼭 한명을 꼭 통수쳐야지만 뭐 이렇게 할수있음 이런거 해야돼 그 다음에 누구를 꼭 살려야지만 가능 이런거 해야돼 근데 다른사람은 몰라야지 그 조건을 그 다른사람들이 그 조건을 얻으면 개노잼이지 근데 스트리머들끼리 하면은 너무 착해갖고 노잼이야 직장동료고 이래갖고 서로 앞으로 볼것도 생각해야되고 막 이러잖아 어 왜냐면 앞으로 계속 볼사람들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아 난 이 새끼랑은 이번 보고 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면 약간 달라지잖아 약간 인터넷도 그렇잖아 직장상사한테 아무리 화내도 그 그 대우가 다르잖아 롤같은걸 보세요 MMI 피지만해도 저사람이랑 같이 레이드를 계속 돌아야 된다는걸 아니깐 함부로 말을 못하잖아 근데 롤은 이 새끼 어차피 이번판보고 안볼새끼 막 약간 이런느낌이 있어갖고 그니까 그렇게 막 패들치고 막말하고 이러지 근데 MMI 피지는 못그러잖아 이 사람이랑 언제 이 파티에 또 갖게될지 그런거 이제 모르니까 그니까 이제 아예 진짜 다른 세상의 사람들 그 유튜버는 좀 가능한거 같아 유튜버는 같이 볼일이 없잖아요 근데 스트리머는 좀 달라 뭔가 유튜버는 말그대로 개인 진짜 개이.. 개이.. 개개인 채널 이런 느낌인데 스트리머는 뭔가 트위치 안에 소속되어있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왜 다르지 그게 약간 뭔가 칵! 칵! 큐!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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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머닝게임 보면서 그 생각들었어 그.. 그거를 후원해준게 우리은행이더라고 근데.. 어? 약간.. 약간 에바인데 좀 안어울린다 그래야 되나? 어.. 약간.. 약간 안어울려요 그게.. 음.. 이미지가 약간 안어울려 롤.. 롤은 우리은행인데 롤은 괜찮잖아 롤 왜.. 롤은 뭐.. 젊은애들을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나보지 고객으로 이제 그치 머닝.. 우리은행이 약간 젊은층을 노리나봐 흠.. 타겟층이 그..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 나는 근데 왠지 지금 젊은층을 노려도 그렇게 크게 이득이 없을 것 같거든 왜냐면 이제 갈수록 인구수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좀.. 예전 고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봐봐.. 아까 그 점프 한번 가볼게요 근데 그래도 끝에서 뛰어야 돼 오히려 방금이 약간 짧게 다가왔네 그러면 너무.. 너무 뒤쪽에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 너무.. 걱정하기 여기.. 그치..? 아.. Jahre.. 이신.. 압.. 생각에 뭐냐면 하.. 근데 괜히 괜찮아.. 어.. 각 나왔어요 여러분.. 내 목소리 좀 줄이셈.. 누나 놔두고 먼저 승천하는 줄 알고 소름돋았잖아.. 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왜.. 배율이 어떻게 되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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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걷는 시간이 너무 짧아? 아 그렇긴 해.. 좀 짧긴 해.. 30초로 해놨거든요.. 롤은 2분인데.. 롤은 2분인데.. 진짜 나 패드나서 감이 이러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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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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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냐 그거 아냐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아냐 아냐 그거 아냐 아 같이 여러분 영화 보고 싶지 않나요? 애니든 뭐든 아니 상영회는 안하고 그냥 내 화면에서 같이 보고 싶은데 감 잃었다 큰일 났다 저요? 저 뭐 보실 거냐고요? 아니 난 뭐든지 상관없어 그냥 같이 볼 수 있는 것 좀 보고 싶어 아프리카처럼 그래 으음 중국판 넷플릭스가 같이 보는게 공짜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 화면으로 같이 보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안될걸? 아 어떡해 나 감 잃었나봐 진짜로 3시간 전에도 여기 있었는 녹방인가요? 이 세계물 말고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거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당 강철 강철 화가렌 기껏 간 이 세계에서 하는 짓거리들 보면 십덕 맞아 스택 스킬 다져도 십덕이 삶을 살아 오마에 와타시와 병 저 이었구나 강철의 연금술사 더빙으로 보고싶어 더빙 더빙 내플에 있나? 사실은 세분님 다른 게임하면서 화면만 지금 이 게임 틀어주신 겁니다 강철 연금술사 더빙 우리나라 더빙 되게 괜찮다는데요 최장의 연금술사 더빙 누나 나 체력 1400대에서 깨서 누나가 포기안해서 세범추보다 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깨서 화이팅 해 낭박 먹으러 갈게 고마워요. 자식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 저 너무 저기 뭐지? 여기에 강목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저 통나무를 못 넘어가겠어. 근데 심지어 통나무를 넘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후라이팬이 끝에 달려있잖아요. 거기에 착하고 들어가니까 약간 빡세해. 거기에 또 맞아. 꼬린을 해야 되잖아. 다들 게임 이야기는 포기한 건가요? 저는 이 게임 보면 볼수록 노래가 잔잔해서 두 배로 열받네요. 아니 근데 저거를 세 번이나 가야되나? 아니면은 여러분 저 두 번째 통나무에서 저 후라이팬으로 아 그냥 저 두 번째에서 그냥 세 번째에 그 달려있는 거네. 저기로 그냥 두 번째에서 가면 되는 거네. 아니 근데 이게 시점이 여러분 진짜 시점이 이게 안 보여 진짜 내가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찾아본 결과 강철 넷플은 한국 더빙이 없고 왓챠엔 기본이 더빙으로 되어있네요. 음... 왓챠도 결제해야 돼? 왓챠는 얼만데? 끝난다시. 끝난다시. 하... 아윤 메아리님 30개월 고용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디즈니 플러스 나오면 그거 결제해야지. 이거 혹시 월페이퍼 엔진인가요? 같은 장면 반복의 평화로운 노래가 맞지. 하... 누나 난 탑뷰에서 약간 내려놓고 했는데 제자리에서 점프 한번 하면 주마웃 되면서 시안을 버져 그때 동나무 넘어가듯이 해서 참고해 화이팅.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게 약간... 네 아마 그냥 감을 찾아야 될 거야. 아 이게 깨지면은 죽으면 이제 피통이 늘어나요. 26 아유 은도르 추루 거치자님 26개월 구독 게임 감사합니다. 분명 몇 시간 전엔 도박장이었는데 지금은 핫생록이 되었네요. 응 그거 너무 광기였어. TMI 이 게임에 달걀은 죽으면 죽을수록 체력이 늘어난다 참고로 시작할 때 체력은 300정도인데 지금 3번 주는 2200정도이다. 나 몇 시냐 2000 몇 시냐 2000... 오케이. 모르겠어 최대가 있나 있나? 근데 체력이 늘어나도 좋은 점이라고는 자주 안와도 된다? 아 통나무를 새로 안해도 되는 건 좀 좋긴 해. 계란이 아니라 싸이어인이네 무슨 죽으면 강해져. 죽어라 맥반송! 언니의 원수 거기까지 야구! 두번째 세븐이 삼ращ군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색 아 등가 2015이야 스피드론 보고 왔는데 1스테이지부터 여기까지 5분이네 미친 근데 앞에는 좀 쉬웠어 근데 이 맨 마지막 게 어려워 난 여기 여기 앞에 것까지는 생각보다 좀 빨리 깼어요 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니 나 거의 여기에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가 여기가 6시간째인가 근데 앞에는 되게 빨리 끝났어 그래서 오늘 1,2,3부 그냥 다 하고 가겠구나 이랬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어 아니야 맛보고 런하는 거는 내 성격상 말이 안 되고 그냥 챌린지는 본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했어야 돼 음 나 방에 실패 있는 거 알아요 이모 스피드론에 나온 시점 알려줘도 될까 안 된 말고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볼게 말 그대로 챌린지라 패스 했어도 뭘 할 사람 없었을 텐데 왜냐면 말로 하면 모르고 공략을 보려면 지금 당장 유튜브 켜서 볼 수 있어요 공략 강요 니은 그때 닫겠을 때 어 여기는 안 해도 되죠? 자 입으로 넘어갈게요 했었더라면 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은돌이 자주 안 왔어요 피곤한가 봐 피곤한가 봐 이게 튕길이 그 거였나? 갑작스럽지만 토요일날 학방때 밀카님 너무 설레더라구요 철남이 오빠 너무 멋있었어 맞아 진짜 잘생기셨더라 남자로 태어나셨었어야 돼 인기 그럼 더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자기도 알더라구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키도 컸을거래 아버님이 181이시래요 근데 우리 나이때 그 아버님이 아버지가 181이기 좀 쉽지 않거든요 밀카님이 170이니까 지금 남자였으면 180은 무조건 넘었지 180은 5 됐을 것 같은데? 180은 3에서 5 사이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인기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진짜 거기다 만약에 게임까지 잘했으면은 진짜 인기 진짜 많았을걸 오버워치 이런거 잘하셨으면 여자분들한테 진짜 인기 막 미쳤을 것 같은데 게다가 목소리도 좋잖아 저는 남자였으면 좀 좀 맞아 우리 외가가 그런 외할아버지가 키 184 이었어서 어머니 키가 169 정도 되신 나는 외모적으로는 남자 아니 여자인게 나은 것 같아 외모적으로 근데 너무 초씹덕이었을 것 같진 않아 하고 다니는 겉모습은 왜냐면 지금도 지금도 꿈이잖아요 어렸어 근데 어렸을때부터 꿈이었거든 그래서 좀 아예 안 꾸미고 막 스레파 신고 나가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진짜 소풍이가 남자였으면 진짜 스레파 신고 다녔을듯 근데 저는 약간 그렇진 않거든요 아무리 집 앞 슈퍼를 나가도 막 그렇게 안나가 그걸 감안해보면 약간 너드긴 했겠지만 막 앙 아예 신경 안쓰는 그 너드는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키가 좀 작았을 것 같아 키가 키 작았을듯 에 들이 벽 좀 Marvin 백 7시 170 됐으려나 진짜 딱 170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얼굴은 잘생기진 않고 그냥 그냥 뭐 둥글둥글 했겠지 그리고 남자였으면 코 수술했을 것 같아요 남자였으면 진짜 코 수술했을 것 같아요 나 코가 너무 낮아 그래서 남자였으면 코 수술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 남자는 코가 좀 생명이잖아 콧대가 남자였으면 남성스러워 보이고 싶었겠지 아, 아유 세범 정수리니 5월 20일 불성 확장팩 사전 패치가 적용되면서 다크 포털 패스를 판매합니다 58레벨 점핀, 피기 탈거, 초급 타기 기술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초급 타기 기술을 준다고? 시작부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불성은 뭐 할 거니깐 그런데 도대체 은근 모아는 여행 같은 거 안 좋아해요 네 좀 좋아지는 않아요 그냥 그냥 그래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 가면 가고 아닌 말고 막 막 블리즈컨 이런 데 가는 거면 개발자는 저기서 떨어지는 유저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해할까 그렇겠지 블리즈컨 같은 거 가는 거 아니니깐 따로 내가 가진 않아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고요? 창문 열면 안 답답한데 근데 이건 진짜야 창문 열면 안 답답해 진짜 아닌가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가끔 답답할 때 있어 그럼 딱 창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진짠데 근데 이거는 웃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짠데 그거 편의점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 나는 카페에 사람이 많은 데를 가잖아 숨이 턱 막혀 창문 열면 그게 외출이 있지 응 옛날에는 좀 심했을 때가 있는데 그 지하철 7호선을 내가 탔거든 근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숨을 못 쉬겠더라고 막 그래서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 적이 있어 거기서 내려서 버스 타고 갔어 거기서 내려서 버스 타고 갔어 밑 지방에 있을 때는 창문 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뭔가 공기가 탁해서 못 살겠더라 내가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다 서울에만 오래 살아서 서울 쪽 계란 보니까 점심 알밥이나 먹어야겠다 저게 멈추지 말까? 멈추지 말고 그냥 뛰니까요? 시야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그냥 멈추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아니 왜냐면 시점 때문에 시점이 안 보이니까 점프를 못하겠어갖고 저렇게 했는데 이제 이제 마지막 두 번 이 짓거리를 한 여섯 시간 했습니다 아 뭐야 역시 아침엔 행복롤보다는 애그롤이지요 안 돼 안 돼 얼마 없어 이러지 마 아 다행이다 떨어지는 줄 알았네 멈추지 말고 그럼 갈게요 여러분 저 아 제발 이러지 마 멈추지 말고 그냥 그냥 바로 뛰어 아 근데 진짜 안 보여서 못 가겠어 진짜 근데 너무 안 보여 어 나 바로 뛰었어 이번에는 시점 안 보고 그냥 게임 재밌어서 계속 하려고 킹브라우 게임 재밌어서 계속 하려고 킹브라우 마지막 기회다 이 얼마나 바보같은 짓인가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아 망 니트인가 435명 갈 수 있나 한 500있어야 가는 것 같던데 아 이름 망했지 아 이름 망했지 이름 진짜 망했지 이름 진짜 망했지 개망했지 이 스테이지만 몇 시간째 하시는 건가요? 한 6시간? 한 6시간? 근데 이게 마지막이긴 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긴 해요 가자아 언니의 원수의 곁으로 아 통나무 다시 가야돼 드디어 다시 realistic 투도 가져와 달라는 건가요? 아니 로스트에그면서 왜 투까지 나오는 거야? 분명 체력 600일 때 보고 잤는데 어느새 게스피 2000을 돌파했네요. 키키키 아 투는 심지어 멀티도 있어요? 뭐 멀티로 뭘 해? 같이 뛰어? 일단 로스트가 붙는 거는 뭔가 날 힘들게 하는 것 같네 아니 로스트엔젤 핸 썼나? 안 한 것 같네 로스트엔젤 핸 썼나? 안 한 것 같네 하아.. 갑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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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고! 점프! 하아.. 그렇지.. Hollywood 병아리가 먼저 부어야겠네 사실 이 안에서 굴리는 거 트수야 아까 말했잖아 계란 이름 트란이라고 지금 안에 있는 거는 병식씨예요 죽어라! 오빠의 복수다! 아바타인데 병식이라고 했는데 병식이 여자야? 저 맥반석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리 많이 죽는 건가요? 저희 오빠는 저희 오빠의 원수예요 아 자신있게 했어야 되는데 나 쫄았다 또 어구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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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점 개그지같은 거 봐 진짜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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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새벽에도 여기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방금 켰는데? 꿈을 꿨겠지? 뀨! 근데 예즈몽이 진짜 있나? 진짜 있어? 나도 깨고 싶어! 나도! 나도 깨고 싶다고! 나도! 여기있어 나보다 이거 깨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봐! 나 어제 꿈꿨어! IR시간 내기했어! 되게 빡치는 꿈이었어 진짜! 엄청 빡치는 꿈이었어 진짜! 엄청 빡치는 꿈이었어 진짜! 내가 그런 새끼를 만날 리 없지! 아마 머닝게임보고 자서 그런 거 같아! 아 왜 자신감 없이 하냐고! 체력코인 3천층 봐줘! 아니 그 꿈에서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하긴 꿈이니까 근데 꿈에서 일어나고 나서 꿈이 너무 화가 나서 시익시익거렸어 너무 화가 나서 아 하 너무 화가 나서 아 아 시청은 너무 짱 난다 아 현실에 그런 사람 없지 진짜 꿈이었어 근데 꿈에서 깨고 화가 너무나 꿈에서 제가 고급 구독했는데 세봄님이 리액션 엄청 대충하는 꿈을 꿨어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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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그치 그치 저기 좀 풀장 풀하니까 아 여기가 문젠데 요거를 멈춰마로 한번 멈추지말고 멈추지말고 아니 시점 옆으로 돌리라고? 와우님 내가 아까 6시간 전에 시점 옆으로 돌렸을 때 당신 뭐라 그랬어 앞에 보고 가라 그랬잖아 이제 와서 당신 말 하나 때문에 내가 앞에 보고 간건데 당신 믿을만한 구독자라서 아 진정해요 정보, 특수와 구독자 앞에 믿을만한 일하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민하네, 화났네. 그 사과받겠습니다. 그 사과 받아들이죠. 접수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사실이야. 저 사람이 6시간 전에 내가 옆으로 가서 간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로 옆에 니은니은 앞에 뭐 가슴 이랬다고 진짜라고 이거는 진짜 이건 팩트예요. 근데 앞으로 보는 것보다 옆으로 보면 좀 넓게 보여서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6시간 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근데 앞에 보고 가라고 그랬다 하니까. 근데 그게 화홍님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옆에 보고 가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우리 구독자를 믿었어, 내가. 근데 이제 와서 6시간 후에 어, 갑자기 옆에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은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화가 그렇게 난 건 아닌데 어쨌든. 누나가 우리한테 자주 하는 말 있잖아. 믿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푸크푸크. 계란게임 중 돈에는 에그머니요. 달걀처럼 깨버리는 세곰추에 손나지기. 세곰아 와우 아나니 칼룹씨야. 응? 칼룹씨야? 그 도둑? 나 와우 불쏙 나오면 해야지. 내가 아는 그 와우저인가? 칼룹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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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타리용 칼룹씨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한 7년 전에 알던 사람이라 비욕이 잘 안 나. 응. 푸수의 훈수는 임빵 에디션이야. 직접 해보고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니 믿지마. 불쏙 나오면 해야지. 불쏙 나오면. 칼룹씨야. 도적 맞는 것 같아. 전사도 했었던 것 같아. 전사. 전사였나? 도적이었나? 응. 맞다고? 근데 칼룹씨야. 너 기억이 잘 안 나. 너도 나 잘 기억 안 나지? 너무 옛날에 나 기억이 잘 안 나. 한 7년? 8년? 너무 오래됐어. 살타리용 맞는 것 같은데? 살타리용? 난 너 잘 기억나. 근데 되게... 되게... 되게 착했던 것 같아. 그... 되게... 말투는 싸가지 없지만 착했... 그니까 진심은 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언더시티 앞에서 1대1 연습하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었어. 맞지? 맞지? 그리고 막 도법사도 같이 해봤었던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맞는 것 같아. 되게 착했던 것 같아. 그... 살타리용 때 나 좀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보면은 거기 투기장 하는 사람들?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랑 같이 그냥 해줬어. 찝적대고 이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 왕따 시키고 이랬는데 저 사람은 그거 없이도 다 나한테 같이 뭐 해주고 가고 이랬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 아 제발 여기 좀 넘어가자. 피아를 옆으로 할까? 진짜? 근데 계란이냐? 뭐냐? 이거 게임 목적이. 와우즈 언니 하려고 하지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다함. 그러게. 아니 생각하니까 기억이 났어. 긴가민가 하다가 생각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아깐... 아씨 웃기지마. 아 제발... 아 근데 옆으로 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더 헷.. 더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으아악! 으아악! 애초에 옆으로 봤다면 익숙해져서 쉬웠을 텐데 맞죠? 놓고만 자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개인 못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 세상은 오늘도 평화롭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 챕터만 못하는 거라니깐요 아니 양심적으로 저기를 어떻게 가? 저.. 이제 계란에 대한 적개심으로 계란을 더 잡아봅시다 잘 먹게 되지 않을까? 아님 말고 양심이 있으면 계란이 점프만 하는 이런 게임을 왜 만들겠어요? 없으니까 만들지 빈정상한 모습도 커요 못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휴.. 인생 정보 제작자는 구간별 점프가 닿는 거리인지만 확인하면 되니 굳이 처음부터 클리어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너무 짜증나요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님들한테 밖에 말 못해 너무 짜증나 아 뭐 이래 뭐 이래 진짜 누나 자신있게 이런 말이야 자신있게 자신있게 알았어 땡프 자신있게 자신있게 짜증나요 그렇지 네 전 재미있는데 누나 마지막 구간에서 성공하면 그 와우 모험가로 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집중력이 오르지 않을까 현실이 아니라서 안돼 현실이 아니라서 안돼 н 갖고 왔는데 왜 방송 화면이 자기 전이랑 같은 거 같죠 아 착각인가 착각인가? 꿈꿨네 착각이 아니라 못한겁니다 이쯤되면 계란이 저렇게 생겨먹은 것도 잘못인 것 같다 아... 좋아요 잘했으면 지금쯤 서포시나 정글한테 짜증내고 있었겠죠? 계란한테 짜증내서 다행이야 진짜 오늘은 롤 좀 해보나 했는데 마음 편하게 롤 할 수 있는 날이 없구나 짱푸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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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아 음료 물 넣는걸 으 으 게못해 음 으 음 으 으 으 으 병호태 니가 해봐 로라면서 마음 편하길 바라다녀 진짜 양심없네요 여기 가시는 루트 맑고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루트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좀 그게 오우 바닥에서 계란 냄새 나겠네 그게 약간 뭐되지?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 뒤로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리트라이 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고 있어 응 버그루트인데 그게 옆에 빠지는 게 있어요 뒤로 넘어가서 그럼 다시 못 돌아와 그래서 리트라이 해야되서 그치 이제 진짜 죽을 죽을 죽기 직전이나 마지막 피 없을 때 쯤에 한번 해볼만 하긴 해 맥반석 죽어놔 내 여동생이 원수 패드가 더 낫던데 패드가 더 낫던데 패드가 더 낫던데 패드가 더 쉬울걸요? 흫 패드가 더 낫던데 왜 원래 여기 있어 해겔 택 뭐야 조석에본봐 니가 누구인지 와라 택 퀴 멕 또 ριちゃ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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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인생이다 한 분 사이에 계란이 워머그를 구입했네요 니리도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구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6시간 전에도 여기였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으 으 으 으 으 기분 탓이 아니라 못한 겁니다 으 으 자기 전에도 여기였어요 으 와 다시 보기 보니까 그 수들 계란만 9시간을 보고 있었네 으 으 정정해주세요 틀 아니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못한게 아니라 망치한 겁니다 어크 으 으 으 으 으 으 개짱나네 진짜 으 으 이렇게 꼭 피를 봐야겠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꼭 노른자를 봐야겠어 누나 거기는 중중강중이하감이로써 왜이래 이렇게 꼭 노른자를 봐야겠냐구 어 언제까지 도대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근데 진짜 떼보미 하기 싫어 으 계란을 풀면 계란풀 으 으 으 으 으 으 도르만무 클리어를 하러 왔다 도르만무 클리어를 하러 왔다 도르만무 도르만무 클리어를 하러 왔다 하 떼보미 하기 싫어 으 떼보미 하기 싫어 으 으 으 아침으로 계란말이랑 후라이 해먹는 중인데 넌 맛있네요 으 냠냠 옴냠냠 이란 말은 누가 지어낸 거야 이젠트수들도 미쳐가고 있어요 봉쭈님 꼭 클리어 해주세요 아 초가스야 진짜로? 짜증날땡 짜장면 계란프라이 얻어져 있는거 노른자 깨뜨리면서 비비면 크 새봄님에게는 계란정식 루트보다는 에그타루트를 추천어 뭐지 자기전에도 하시던데 아직도 하시다니 정말 개못하시네요 정보 저거 수라님 원래 흰자는 투명하다 하하 일단 김계란 김달걀 엎드려 뻗쳐 제가 잠시 말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이봐 당신들 우리 새봄추가 괴로운게 재미서 사실 나도 재미서 더 괴로웠음 좋겠다 세봄님 제가 봤을때는 게임을 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펴시고 게임을 하십시오 세봄님이 말이 없으면 트수들이 도내로 말해줄거에요 트수분들 맞죠 누나 사실대로 말해줄까 중간에 너네 써도 아무도 뭐라 안했는데 하기 싫다면서 계속하는건 본인입니다 허마 nue지뫄끈 뭐해도 맨날 뭐라고 하고 인생은 더 덥고 허무하구나 커블 커블 습관 들여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 새봄추 근성이다 이미 늦었어 새벽 트수는 눈 감아줄 줄 몰라도 아침 트수들은 제법 양칼지다고? 안녕? 나는 목표의 요정이야 애들아 너희의 거북목은 이제 다 틀렸으니 그냥 모니터에다가 모가지를 다 빼고 평생 그렇게 거북목으로 서르렴 그럼 안녕 누나 보약한 척하러 갈래? 근데 보약 먹으려면 이거 먼저 빼야돼 알겠지? 안녕? 나는 목표의 요정 친구인 척추의 요정이야 너희의 척추는 이미 다 글러먹었으니 평생 그렇게 척추에 굽은 채로 평생 엎드려서 살렴 그럼 안녕 아니 세세생용량은 이런 똥겜들 다 나열하면 공식전적 승률이 3할은 넘어가 자신감있게 자신감있게 아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누나 척추의 요정 목표의 요정 노재민이 이제 그만해 안녕? 난 도내의 요정이야 재민이 목소리에 쓰고 싶은 너희들은 이미 도내의 충독돼서 글러먹었으니 평생 충전하렴 그럼 안녕 서포 제라스와 함께 16시간 랭겜 돌리기 vs 계란게임 켜놈 계란게임 켜놈 제라스는 난 제라스 혐의야 나는 제라스 차별주의야 방금 그 말 듣고 정신 차리고 카드안도 내리러 가야겠다 아 나 어떡해 그니까 이거 현황이죠? 아 그럼 이따 낮에도 있겠네 아 왜 이따 왜 안 먹어줘 계란게임을 9시간이나 보니까 스트리머도 돈에도 다 점심 막아서 드시는 것 같아요 세범님 나무 앞에서 자신감 있게 가 아니라 자신 있게 라고 하셔야 박자가 맞습니다 자신 있게 장담하건대 이거 못 깨면 서세곤 머릿속에 능돌아서 항아리게임 편한편한다듯이 편한한다를 이 돈을 건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난 요정은 아니고 출근한 직장인이야 사무실에서 몰래 보는 새봄추 방송 너무 짜릿해 누나 계란게임 못 깨는 건 절심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이거 못 깨면 제라스 서포시랑 시판하는 벌칙 만드는 게 어때? 티모 서포시랑은 어떻게 오연성 하는데? 안녕 개못해 요정이야 평생 세범 출양 살거니깐 다들 축하해주라고 그럼 안녕 다스님께 어 제라스 서포트와 10시간 좋다 제라스 서포트는 김도님으로 아 근데 아는 사람이랑 하면 제라스 서포트도 괜찮지 돈을 거신분 어차피 켜낭 못합니다 오늘대로도 못 깨실게 뻔한데요 안녕 나는 새봄추 계란게임 깨는 거 보려고 연차 쓴 직장인이야 이거만 보고 자게 빨리 깨줘 누나 정신나갈 것 같아 이거 궁금한 게 일단 깨고 KD마크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KD에게 추천해주자 뭐지 누가 아까 김도님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연두님은 모르겠다 연두님 했나? 그래도 제라스 서포트보단 벨코즈 서포트이 좋지 아유 롤의 짱님 고마워 아 왜이래 감사... 아 왜이래 아니 그게 못해 요정 내가 할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단... 합! 합! 하!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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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스 서포트 VS 티모 서포트 그래도 제라스가 낫지 뇌절마전 김도님은 이미 깼으니까 뽐추만 깨면 된다구 알았어 내가 열심히 해볼게 아씨 낮점 높점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엠비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낮점 높점은 높구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이게 그게 있어 높이는 이거 그대로고 이렇게 뛰는 거랑 근데 이번주 아르카나 스킨 나오면 제압을 선고 넘청할듯 그게 나의 링크 거리 차이를 벌리고 좁힐 순 있어 내가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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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게임 만든 박사님은 자기 게임이랑 비슷한 게임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을까 글쎄 여긴 자신있게 하면 안돼요 찐따처럼 단점프거든 여기는 찐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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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게임 못되겠다고 땀이라고 오면 이미 봄추 깨고 퇴근해 있음 그러니 땀이 하러 갑니다 아이게임 보니까 새봄추에게 예전에 했던 항아리 6 게임 다시 플레이 시키고 싶다 산 kabin ouch 찐따처럼 CHit 찐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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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막 답답해서 계단 올라갈 때 발가락이 막 이게 꼬인다니깐요 안녕 난 탈모에 요정이야 스트레스는 탈모에 안좋으니 머머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만 게임 그만하고 죽어버리렴 방금 아악하시는 와중에 야발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 내가 야발이라고 할 게 없잖아 세봄님 마지막에 시점 안 바꾸시면 절대 못 깨요 나 마지막에 시점 안 바꿨나? 누나 나 월급날인데 연차 썼어 깨줄거지 믿고 있어 알겠어 알겠어 나 깨줄게 안녕? 응 안녕 나 마지막에 시점 아 기억이 안나 근데 너무 너무 짧았어 예 절대라는 건 없단다 화이팅 그래도 희망이 생겼잖아 근데 확실히 공략 보는 거랑 안 보는 게 다르긴 하네 정보 아이유는 입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하고 사랑스럽다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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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보 카퍼리머 X9은 체력 786 풍월 X은 체력 1210에 깼다 풍월 X은 체력 1210에 깼다 근데 이 루트로 깬 사람은 없는 거 같애 저 통나무 타고 간 사람은 없어 김도님? 아 김도님 새봄님 새봄님 저도 연차인데 꼭 깨주세요 아 매일매일이 연차지 유유 제가 꼭 낄게요 제가 꼭 낄게요 제가 꼭 낄게요 새봄주 스트레스 받지마 스트레스 받으면 탈모 생겨서 탈모 광고 들어와 새봄주 왜 아직도 하고 있어? 어제 분명히 스테이지가 이거밖에 없냐고 하면서 금방 깰 것처럼 말했잖아 제가 꼭 낄게요 고마워요 도메스틱님 제가 보기에는 저 맥반석이 제일 잘못한 거 같네요 우리 언니의 원수 죽어 죽어 점프 점프 앞에 거 다? 근데 괜히 챌린지 건드려서 이러는 겁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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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가죠 이번에 넘어갑니다 이번에 넘어갑니다 정보 방송 시작할 땐 제목의 게임이 두 개였다 근데 그게 어려울 감성에 맞는 게임이긴 한데 난 몰랐지 처음에 예쁘게 모르 텐션 높아질 겸 토토로 잘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뭘 줄이야 아까 토토 했는데 옆에 겁나 터졌어 문화 2부 게임은 뭐예요? 2부 게임 무슨 종이나라를 위협하는 괴물 물리치러 가는 1부는 텐션이 높은 게임으로 가져왔어요 3부 게임 나이스 아까 막 막 엄청 터졌어 점점 단단해지는 게 좀만 더 노력하면 그냥 계란으로 철거하고 떨어진 프라이팬에 유유히 올라가지 않 모쪼록 이번 정란이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려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자 답답해서 깨신 분들 영상 보고 왔더니 탑뷰로 다들 쉽게 깨던데 세봄님 시점이 너무 하드 난이도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탑뷰? 저 끝에서 탑뷰로 간다고? 죽어라 맥반석 내 남동생이여 건수 지붕 수리를 하던 선량한 맥반석 씨는 대굴대굴 구르며 점프를 하는 괴란이 습격에 그만 iques 정보 정보 4파천에? 아예 사파로 갈 수가 없어 지금 거기 가면은 리스크 너무 커요 거기로 갈 경우에 실패하면은 건너편으로 넘어가버리거든? 근데 그러면 그냥 죽어야 돼 그럼 다시 통나는 것부터야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가는 중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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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서 점프를 하면 다시 시야가 돌아온다고? 그리고 탑뷰로 한다고?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이걸로 어떻게 이거 탑뷰를 개반데 이거 진짜? 제자리 점프해보라고? 애가 가만히 있질 않아 제자리 점프해보라고? 이제 여기서 누가 새봄추 고집부린다고 눈에 한 번 하면 방송 폭발함 새봄추 고집부린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새봄추 고집부린다 이렇게 에이 운다 떼봄이 이거 하기 싫어 눈아 이거 깨면 화장실 가려고 아까부터 참고 보고 있는데 방광이 커질 것 같아 살려줘 아 빨리 갔다와 갓찌키 지금 제일 답답하고 속 터지고 미치겠는 사람은 세붐치라고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어? 세붐님 고급 구독으로 바꾸고 채널 포인트가 잘 쌓이는데 근데 토토로 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세붐님 이거 깨고 2탄도 해줄 거죠? 저 너무 기대돼요 2탄은 그만합시다 울거면 3분할로 울어주세요 내 몸 중간에 울지 않아요 강해요 죄송한데 오늘 저녁 1분은 로스트에그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구요? 죄송합니다 정정해주세요 안죄송합니다 안죄송하잖아 사실 안나오는 거야? 이집 사장 나오라고 해 오늘 안에 나오는 거야? 오 이거 2탄도 있대 안죄송합니다 바꿔줘 응 자순있게 어어어어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루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앍 하ㅡ 흠 으음 게임방송이 없었다면 이런 게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겠지? 그렇지 괜히 현황선언했죠? 개못해 2집 4일은 성능 좋네 누나 진지하게 도내용 목소리 만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놀려먹는 용도로 써먹으면 누나 방송 하루에 24시간 한 만큼 돈 벌 것 같아 새봄님 새봄님 기쁨의 환호를 지르시는 것 보니 행복하신가 보네요 아침부터 봐도 힘든데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대단해요 아침부터 봐도 안 돼 아침부터 봐도 안 돼 아침부터 봐도 안 돼 아이고 앤드류님 당신은 말 100점 외국인이 왜 트입을 쓰냐고 말이 안 된다고 한국말로 하라고 죄송해요 하하하 너무 즐거운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개못해서 돈으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되자 하하 아 아 새벽에 못 본 사람들 진짜 불쌍함 키키읏 오늘 포인트 70만 벌었는데 키키읏 덤돌이 왔다 뭐 하러 왔을까 밥 먹으러 왔나 밥 먹는다 뭐요? 뭐야? 이거 어디야? 아 깜짝이야 아이씨 엄마 방종시간 다가오니깐 은돌님이 놀아달라고 왔나봐요 근데 방종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요 새봄님이 못하는 놀제가 한판하고 왔는데 이겼네요 새봄님이 싫어하는 제라수 서포스로요 자 이제 새봄 추가 런할 기색이 보일 때 런 안하면 미션에다가 추가로 장작 넣으려고 트윗 미션 창 열어둔 투수는 리을이 응크크만 치라고 어? 짬프 아 제발 은돌아 엄마가 힘들게 벌어온 사료다 맛있게 먹으렴 아니 쟤는 근데 밥을 왜 여기서 먹는거야 저기 떡하니 원래 사료 그릇 있는데 은돌이는 밥먹을 때 몰래 큰카 큰카 큰 큰카 스파스파스파 여기가 밥먹는 데가 아니에요 은돌이가 저기 있어요 따로 밥그릇은 근데 거기다 두니까 잘 안먹길래 은돌이 밥먹으면서 엄마 티백인 하는거야? 그 혹시나 해서 여기에다 갖다놨더니 여기서 잘 먹어 진짜 잘 먹고 다행이다 걱정 안해도 되겠다 겁나 잘 먹네 엔돌이 certainly gag 아니아니야 밥먹어 아니아니야 밥먹어 밥먹어 아니아니야 먹어먹어먹어먹어 전 지금도 저희 강아지 이름을 구름이라고 지은게 후회돼요 집안이 절대 권력자가 지어서 반대를 못했지만 여기에도 얼굴 보인 점프 점프 자신있게 자신있게 아 왜 자신있게 안하는건데 도대체 아유 딴용님 48개월 구독행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겁니다 아니야 내가 마지막에 망설이고 있어 지금 계속 은돌이 갔어요 아 여기계세요 거의 서씨 계란이나 굴리라고 저는 밥시켰으니까 밥좀 먹을게요 배고프네요 아 여기있다니까 은돌이 아니 이거 보지 뭘 또 은돌이는 내놔래 아우 진짜 아우 당신들 진짜 그럼 내가 게임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점프 점프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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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발 가자 끝내자 이 지옥을 끝내는거야 와 이것이 좀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저기 나무판자부터 난간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음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자신있게 못하는 이유 그건 졸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세봄 방금 욕할뻔했다 은돌이 사진인가 아휴 고마워 아 뭐야 5만원이나 줬어? 아휴 고마워 야 친구끼리 돈주는거 아냐 아휴 고마워 감사합니다 잘쓸게용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까 새벽에도 은돌린 밥먹고 저자리에 계시더니 저기가 정글동선인가 보네요 모르겠어요 여기 왜있는지 근데 아직도 졸린게 레전드네 아휴 고마워 와 39번째 무료돈에다 문결편한 친구비 같은거 없는데 아아 뭐 진짜 비밀기지 짓는거 같애 왜 저렇게 좋은거 세봄님은 이런 게임 20시간씩 하시는거 은근 좋아하시는거 같음 제가요? 자주 추천해드려야할듯 세봄추는 좋겠다 게임 진짜 개못하는데 은돌이가 너무 귀여워서 은돌아 엄마 짜증나 은돌아 엄마 짜증난다고 엄마 짜증난다고 은돌아 엄마 짜증난다고 ому 선배님law 진짜 순하다 우야라고 아 너무 화가 난다 왜 세금이 80만원이나 되는거지 80만원이면 돈에가 80번인데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엔더링 귀여움이 그러니까 이 게임이 교훈이 4판은 언제나 스마트하고 정판은 고통받는다 맞죠? 참치? 역시 빵떡이는 가끔 장난으로 컴퓨터 전원도 내려버리던데 엔더리는 진짜 순하긴 하구나 엔더리는 그런건 전혀 없어 그니까 난 7시간 꿀잠자고 왔는데 판때기가 아직도죠 아 이거 큰일했네 이거 나 이거 깰수는 있어 여러분 안되면 되게 하라 아니 그런 틀딱같은 아 물론 개못해 기준 80번 울집냥이는 벽지에 박박이 해서 도배 다시 했는데 은돌이는 안그러나요 안되는게 어딨어 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노력이 자신있게 자신있게 절대란건 없어 새봄님은 할수있어요 지금까지 클리어해온 뭐같은 게임들을 생각해보라구요 누나 은돌이가 한심하게 쳐다보는거 같아 어차피 우리가 절대 못 깬다 해도 깨고 갈거잖아 사실 자신없게 해야하는거 아닐까 아니 짱푸킹은 캐릭터라도 있었지 이건 그냥 계란이잖아 제가 못 깨는 게임은 없습니다 믿음세상 10탄 빼고 어? 여기가 아닌가? 어? 내가 잘못 보고 있는건가 반피인데 1400이 넘네 은돌이 갔어 그래도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도박장이었으면 옆배들 옷까지 벗겨졌겠네요 응 진짜 갔어 방금 밥먹었으면서 참치에 쳐다보는거 어이없어 그렇긴해 현황이라면 오늘 방종이 없겠네요 아 제발 안되면 되는걸 해라 이게 이미 좋은 세상에는 열심히 해서 되는 일과 열심히 해도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 계란은 그냥 계란이 아니고 곰치님이 트란이랬어요 근데 지금 시점으론 절대 못깨기네 마지막에 대각으로 뛰어야 하는데 안보여서 일직선으로 뛰어서 대각? 포기하면 편한데 리우리은 크크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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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현황이라구요? 그럼 만편이 퇴근 후 오겠습니다 아유 잊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냥 교우는 이걸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거죠 그수가 추천한 게임인데 누가 추천했더라 그냥 챌린지 안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챌린지 안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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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자 땟오미 똑강해 아이고 친구가 죽어있네 아이고 친구가 죽어 있네 내가 죽였어 세봄님 이번에 출시하는 빌로우즈제로 하시나요? 그게 그거 그건가 그거? 서브 나우지칸가? 마지막 부분 보고 왔더니 시점만 바꾸면 제일 쉬운 부분이네 허탈하다 그런 식으로 나를 또 능욕하려고 오늘 공지 오늘 일부 로스트에그 달걀을 깨보자 이 부종이 나라를 불태우려는 괴물들과 맞서는 게임 파페투라 이때만 해도 몰랐다 일아홉 시간 하고 왔는데 아직도 계란을 튕기고 계실 줄은? 점프킹은 공략 보고 그대로 뛰기만 하면 되는데 이 게임은 손가락이 안 따라주면 못 깨는 게임이다 세봄님 그럼 오늘 출시되는 후드 아웃로 레전드는 계획에 있으신가요? 그거 뭐예요? 아! 맞아! 나 오늘 그거 해야 하고 되구나? 그거 해야죠 나 오늘 슈퍼마리오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 11일에 나오는데? 아! 오늘 2부가 있었군요 2부는 오후에 시작하나요? 근데 아마 오늘 저녁 10시에 나올 거야 유비소프트는 항상 10시에 나오거든 뭔 소리야 오늘 1부 달걀런 2부도 달걀런인데 그냥 그 계란이 요시아리라고 웃으면서 계속하시면 됩니다 아 후드! 후드 유비소프트 거 아니야? 그래? 나... 나 유비소프트에서 찾는데 어쩐지 없더라 유비소프트 거인 줄 알았지 왜? 그래픽이 비슷해서 그런가 근데 그럼 아니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유비소프트 게임이면 전날 10시에 나오거든요 거의 1시에 나와요? 그러면 4시간이지 그럼 마이타임이지 1시에 나오면 감사감사지 아 요즘에 플스게임 12시에 나와서 좀 호감도 떨어졌어 근데 세범님 이 게임 추천해준 사람이 대체 누군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식인지 1부는 달걀런 도박장이 있었고 2부는 달걀런 토크가 있는 거였군 근데 피통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 게임한 분들 대부분 앞부분 통나무에서 제일 고생하고 후반은 다들 금방 깼던데 뭔가 이상하길래 난 통나무가 오히려 더 빨리... 했는데? 난 통나무는 좀 빨리 깼어 한참 전에 깼어 아니야 통나무 빨리 깬 편이야 그 정도면 흠... Strateg인 건 환절음 아씨 duy 통나무 한 5시간 전에 깼었나? Lead War with 이 게임 스토리가 대체 뭔가요? 아까 첨에 말해준 거 같은데 망가겠음 그냥 계란을 깨뜨리자 넘어가고 점프하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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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고! 투수의 포인트는 역배로 탈탈 털렸지만 계란 피통은 꾸준히 우상양중 강사네가 부릅니다 넌 할 수 있어 지금 통나무는 탑뷰로 보면서 후반에는 왜? 오늘 점심은 계란 후라이다 마지막에도 저렇게 보라는 건가? 근데 생각해봤는데 계란 집어다가 후라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딴 계답 고생을 왜 해야 하는 건데 이거 노래 없어서 좀 심심하네요 알트 F4는 노래가 경쾌해서 좋았는데 제발장님 어서 오세요 이 시간까지 계시니 오전 시간이 살살 녹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빨차기 기빨차기 엄마 나 왜 낳았어? 나 너무 힘들어 응? 그거 약속의 네버랜드 대사인데? 근데 이거 그 어떤 ASMR보다 강력한 우주의 신비 다큐랑 같은급 다큐랑 같은급 하아 진짜 자 쌍배님이 아마 약속의 네버랜드를 일권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가자 나도 약속의 네버랜드나 살까? 만화책? 근데 나루토도 지금 15권인가인데? 나루토 언제 보냐고? 천천히 보고 있어 천천히 나루토 소리를 할게 나루토 초반에 안 지루하던데? 도망쳐 나 별로 안 지루하던데 나루토? 초반에? 약속의 네버랜드 사야겠다 여러분 약속의 네버랜드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하고! 점프! 약속의 네버랜드는 진짜 1기는 정말 명작이에요. 이거 씹떡을 떠나서 추천하는 거임. 2기는 나는 이제 팬심으로 봤어. 나는 괜찮았어. 뭔가 성우들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이래갖고 2기도 있어요. 1기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2기는 1기 둘 다 보려면 애니플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80년 대생들 스트리머들 애니 진짜 좋아하는데 죽어라! 할아버지 왔어! 할아버지 왔어! 세봄님은 나이 먹으면서 취향이 바뀐 게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애니 치향 말하는 거야? 치향 엄청 많이 바뀌었지. 맥반석 씨는 무슨 힘을 가지고 뭔 짓을 했길래 일가족을 몰살시킨 거야? 시즌 12만 7584번째 원수 아니 근데 남자 취향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그게. 아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자신 있게 가야 되는데. 아 저게 하다다다다다다다 굴러와서 자신 있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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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하네. 애니 치향 어떻게 바뀌었지? 근데 뭐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렸을 때 원피스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원피스 엄청 좋아했어. 약속의 네버랜드 검색해봤는데 실사화 보고 개충격 먹었습니다. 나도 실사는 안 봤어. 원피스보다 근데 나루토가 더 좋아하지. 근데 누나 계란 피통이 커져서 그런지 점프가 이젠 과감해졌네. 아니 지금 과감하게 못해서 문젠데. 주무시고 계실걸. 주무시고 계실걸. 언니는 어렸을 때 유유백서 본 세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헌터헌터 세대요. 헌터헌터. 유유백서는 나보다 좀 더 나이 있는 사람들. 세봄님 세봄님 오랜만에 왔어요. 취업하기 너무 힘드네요. 요 취업하면 왕도내로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에서 깬 편집자가 아직도 게임하고 있을 세봄추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솔직히 일부때만 해도 유튜브각은 잘나올듯 보박판이라서. 탑뷰로 가라 그랬지. 아니 근데 탑뷰로 가기가 너무 불편한데. 여기쯤에서 가라는 건가. 왜냐면 얘가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인하다가 잠깐 왔는데 세봄님 오늘 견왕이신가요? 봄추 흐흥뜩. 다른 집 편집자입니다. 몇 시간 동안 같은 맵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억장 무너집니다. 근데 희망이 보이는데요. 루스트에게 속에 아크가 있다. 지금 기분 좋아졌어. 곧 깰 것 같은데 나 오늘 저녁에 할 게임이 있었어. 서세봄 왜 그랬어? 왜 망설였어? 너 자신 있잖아. 안 돼. 여러분 문 열면 안 돼. 패드에서 손 떼면 안 돼. 진짜야. 이거 진리야. 진리. 패드에서 손 떼면 리셋대. 실력이. 못 열어. 안 여는 게 아니라 못 열어. 나 진짜 깨고 싶거든. 아 왜 이래 정말. 아 답답해. 뒤질 것 같아. 아 정말 왜 이러세요. 아 제발 진짜. 아. 쏙쏙 계세요. 그렇다. 맨트 떼고 지금 화면 붙여놓고 게임 시작한지 1시간 후라고 해도 유튜브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잠시 손을 떼고 땀을 식히시면 잘될 겁니다. 특수만 믿으세요. 저는 손에 땀이 나지 않아요. 저도 진짜 깨는 거 보고 싶어요요. 기다리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좀 비싸고 좋은 다른 뱀패는 없어요? 저 손발이 차서 땀이 안 나요. 허벅지에 땀이 나요. 그럼... 아... 새봄추가 짜증을 낸다 잘 만든 갓겜이다 하아... 나나나나나... 히피 히피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히피 히피 히피, 마스 으으으... 도망가자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편해 빨리 끄고는 하루가자 아무도 말아야 하나! 근데 얘 그러면 뚜트뚜이 앞으로 큰일 한단 말이야! 맨날 얘기 만 난다고! 사실 새봄님도 이런 게임 억지로 들고 온 척하면서 아주 많이 즐기고 계신 건 아닐까 오늘 공지 사진이 뭔가 측은해 보였는데 이걸 의미한 거였군요 이거 VR 게임인가요? 모션 인식되는 거 같은데 VR 14일에 온다 여러분 기대추 아 제발 망설이지 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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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걀이 참 안 깨지네요 그그그그그 지금이니? 괜찮으니까 가서 담배 하나 피고 오세요 하아 지금 콜라가 먹고 싶은데 패드에서 손을 못 떼겠어 진짜 리셋될까봐 하아 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새 봄추 매매법으로 리플 떡상 시킨다 1. 리플을 매수한다 2. 새 봄추의 최종 달걀 체력에 매도를 걸어놓는다 3. 떡상을 기도한다 가자 가자아 아 아 아 아 저기만 가면 끝인데 이제 저기만 지나면 이제 끝나는데 탑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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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각 그대로 유지해 망설이지 마 아 아 세붐추 세붐추 나 종합소득세 20만원만 내면 된대 너무 기분 좋아 하하하 하하하 지금 답답한 마음 콜라 한잔으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안돼 안돼 지금 진짜 패드에서 손 떼면 저주 걸려 안 돼 문 못 열어 헤드에서 손 떼면 안 돼 이 이 이 지금 그 느낌이 옳은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점심에 치즈기란 말이 먹어야지 네 이 감각 맞아 오히려 못되는 저주 걸린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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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를 못 건넜는데 지금 건널 수 있는 감각이 주녀가 아아아아 누나 콜라 한간 떠다 들으라 이 게임이 끝나면 패드 모양으로 손이 굳어서 마우스 못 잡을 듯 문 열고 시원한 콜라와 커여 온 은돌이 보고 위로 받고 오자 깨자 깨자 진짜 깨자 하하 하하 깨고 서세봄 개물떼 나 째라다 세봄님 그 감각은 망한 감각 같은데 늦을 타는 게 어떨까요 악마다 악마 꼬들기면 넘어가지마 사탄이다 먼지 바라라 그래서 kn funniest 커였다 먹는데 예전 마리오 S편한하다가 라면 한그릇하고 시원하게 A랭크로 꼬라박은 거 생각나네 지금 콜라 먹으면 그 짱 난다 거봐 먹으면 안 돼 마지막인가 이게? 벌써 3개월 아유 히버바님 3개월 구독여행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짬프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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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 마 쫄지 마 별거 아니야 방금 거기랑 펩시 제로 슈거 존맛이던데 설탕 없어도 진짜 콜라 맛나 콜라는 역시 펩시 죽일까 마스터 전쟁인가 세봄님 진심으로 깨길 응원하지만 이런 모습이 재밌긴 하네요 이제 깨고 자러 갑시다 세봄님 트수의 포인트를 재물로 삼아서 한번 토토 진행하시죠 옆에 애들 호로록 빨아먹고 현황 누나 근데 이런 게임류 클리어 하고 나면 무슨 생각 들어? 기분 개좋아 아니면 다음 게임 뭐하지? 뭐냐? 뭐냐? 막 둔하고 그래? 아아 뭐야 누구 목소리에서? 누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제 나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때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런 기분 아닙니다 그금도 그렇고 보는 사람은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임이네요 보는 사람만요 수수 분들 이 게임 편안한 아이돌ugg video 스수분들 이 게임 편안 맞나요? 마음이 안정되면서 힐링이 되네요 하.. 며시니야 벌써 12시 말도 안돼 이거 오늘 깨시면 저녁에 이 들고 오시나요? 최근에 이도 나왔던데 아니요 자신있게 아휴 방금 전인 22개월 구독량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은돌아 은돌이의 추르는 이렇게 만들어진단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몰라 잠 진짜 많이 잔다 은돌이 근데 마지막 통나무는 원형이라 정확히 중앙에 하셔야 할 듯합니다 훈수 죄송합니다 어쩐지 후기의 니들은 이런거 하지마라가 있었는데 이거였네요 성분한 얼마 안 돼? 마클라암 해 봐라 안 돼 그 감각을 유지해야돼 아니 뭐하는거냐고 지금 난 나도 깨고 싶다고요 hope 연고 이리 time 연고 마음 나 자 잠시계란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급냥이로 올려주세요 고급냥이로 올려주세요 마트가서 유부사와서 유부초밥 한통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먹으면서 볼게요 아 망설이지 마 망설임 없이 자신있게 괜찮아 죽어라 우리 할머니의 원수 맥반성 아 당신이 말했다 오늘 생일인데 하늘이 내려준 생일선물 같아요 생일 이거요? 이게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취업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난 또 이 게임 생일선물이 축하해요 사우나에서 맥반석 계란에 식혜 먹던 옛날이 그립다 망할 놈의 코로로 사우나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 우리는 그땐 몰랐다 세범님은 트위치에 독을 뿌렸다 모든 스트리머가 이 게임을 해야만 합니다 이 챌린지 부분은 앞에 부분은 됐고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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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뽀꼭이 말을 해? 미쳤다 미쳤다 오늘 점심은 삶은 계란에 계란후라이다 아 다른 뽀꼭이였구나 짭꼭이 뭐냐구 우리 뽀꼭이는 말 안한다구 근데 만약 스트리머들이 너무 쉽게 깨서 아니 근데 왜 짭꼭이가 더 빨리 말해 아니 근데 왜 짭꼭이가 더 빨리 말해 거김계란씨 우리 잠깐 내려와봐요 아니 짭꼭이 왜 저는 지금 겨울이 불다 빨고 건조기로 말리는 중인데 이 다음에는 설거지 조직겠습니다 최고 이제 이 게임은 트위치로 트위치에 전염돼서 현황되는건가요? 디지털화 진행중 그래서 누나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아 교촌이 먼저구나 역시 대장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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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F보 기사로 돼서 ALTF보 깨러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음도나 영도를 틀어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침착해 침착해 계속하시는 끈기 존경합니다 아 아냐 아 내 돈다 어디갔어? 이거 완전 수금형 게임이잖아 아 잠깐 멈춰 새봄님 깨지게 스타 계란 죽어 육우초밥 아직 다 안먹었다고 오늘 영도나 음도 틀어놓고 현황했으면 집 한채 더 샀지 아 아 13억 돈에 박히고 방송하자 아 천원편 아이계안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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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면 안 돼 세범초 13억 돈 네바 다 채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쓰읍 13억... 진짜... 몇 년? 아 방송보다 5시에 자고 짐이 났는데 졸려서 존만 더 자고 올게요 고통 게임은 티끌 모아 태산을 실현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가장 사랑하는 단 한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추천하실 건가요? 냠냠님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세범님 이 게임 엔딩 보고 난 후 챌린지 지목할 사람 있으신가요? 냠냠님 아... 옘병하지마... 아... 옘병하지마... 야병님 몇 시간 전까지 알트쿠사로 고통받으셨어요 아 진짜 제발... 제발... 보금함 게임 세범초등학교가 우리 동네에 생겼어요 계란 굴러가는 것만 보니깐 별 얘기를 하고 싶어졌다는 체력이라도 됐나 보거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 뭐야... 여긴 다 어떻게 넘어왔는데... 이거 어딘데... 여기가 도대체... 왜 점점 깊어짐? 크크크 루프야 진짜 개못해 으음... 보금함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못한거야 여기에서 개발자가 이런걸 보금함 고장하기에도 이상한게... 보금함 남자 빨리 깨기 하는거는 다 잡는다고 그러다니면 수정하고 이런건 안고치는데 지금 보금함 몇번째... 바닥으로 계속 고치는게 지금 몇번째인데 이런건 안고치고 사람들이 어 그냥 사파로 깨는거는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점심은 애그들아 추천하면 되는건가요? 오늘 개발자가 이상한거지... 비트 주세요 근데 맵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 크고? 지금 개발자들 채팅창에 숨어있을거에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낄낄낄끌 거리고 있겠지 오므라이스 결정 세보님 덕분에 빠른 결정 감사합니다 아까 로라로 갔다면 지금 실버사의 영점이었을텐데 아쉽겠어요 맞죠? 세보 누나 세보 누나 공략 안본다 해 놓고 벽돌 핵 쓰는건 좀 그렇지 않아? 이제 슬슬 저녁 방송 생각해서 협상 테이프를 펼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 소세봄 천황의 제왕 천황의 제왕 천황의 제왕 콜라는 좀 먹고싶어 근데 진짜 이 패드에서 손을 못대겠어 짱 하.. 여러분 이 게임 하지마 이따와서 또 하기는 싫다 맞죠? 생각보다 어려워 이걸 3,300원이나 주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젠 클리어하기 전까지 콜라는 꿈도 꾸지마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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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별ets! 글쌤 수 이 게임 할 돈으로 도내하라 이말이야 음 뭐지 분명히 오늘 새벽까지 방송하고 계셨는데 아유 국산 리듬게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제가 지금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포기하면 편의상 상여봐 패드패드 지치고 시원한 콜라 초와 초와 마시면 서도할 줄 없었는 거야 공표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코가 식자님 아니 왜 일기일부터 고급냥이래 나홍이 누리나비냥냥 너루똥땡이로 푸르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째서 1기일부터 고급냥이란 곳이지 어째서 조심하세요 지금은 커리어 보일 수 있는 제가 6개월 후에는 태고 싶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죽어놔 저수들에 왔어요 계란을 싫어했던 세분양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란을 터뜨리므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한다 나 그거 수락을 할 수가 없어 저번엔 1개월 고급냥이는 다 포기한 사람이라 괜찮고 중급냥이라 위험하다고 하시더니 말이 바뀌시네요 아니야 중급냥이가 덜 위험하다 그랬어 왜냐면 중급냥이는 고민했잖아 고민 아닌가 그 반대인가 맞아 고급냥이는 어 이 사람이다 해서 그 한 거고 중급은 할까 말까 해서 저기 한 거긴 한데 아직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중급이든 고급이든 다 다 위험해 시작부터 중국 고급이라니 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 이제 기대감 갖지마 나 서세봄 이 자리까지 재능 없이 실력 없이 오직 근성 하나로 왔다 약 보지 마라 편안간다 뭔데 당신이 뇌 대사를 한 거야 구독하지 말라구요 구독은 다 하세요 지금 구독 안 한 사람들 다 구독하세요 다 구독하세요 다 중급냥이 VS 무지성 3% 옆에 25만 포인트 고양이 인형님 웃지 말고 구독을 하라고 웃지 말고 놀 좋다고 크크크크크 역시 건빵이 미래다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좋다고 웃고 있어 일반으로 내리겠습니다 12개월 이상은 저기 고급해도 돼 아이고 로드님 2개월 10냥이 어서오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해 아니 해 후회 없다니까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서 후회한 사람 별로 없어 비구독자는 클립 못 단다던데 사실인가요? 여러분 저한테 구독을 하는 건 투자예요 투자 14일은 무료 VR 도와요 여러분 투자야 투자 하긴 나도 핑크 바빠 아니었으면 고급냥이 안 했지 투기가 아니고 투자 투자 갑자기 쌍배님이 말한 무료 집반인 드립이 생각나예요 한번 해봐 일단 해보고 생각해보면 되잖아 고급냥이 너무 비싸요 그걸로 1000원 펀치 20대 더 때릴래요 아유 최나비님 1개월 10냥 아이고 생각 잘하셨네 고마워요 어쩜 진짜 될 사람은 역시 다르다니까 이게는 순간의 광고 때문에 못 본다고 생각해봐 아유 유기농 버서님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에 다 별 달고 있는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 저기 2년 넘고 3년 넘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 그럼 다 사기당했다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한번 해보고 생각해봐 저기 넷플릭스랑 왁채는 무료 기간 있는데 해봐 해보고 생각하면 돼 저 사람들 저기 어? 2년 3년 넘토록 여기 잘했는데 나비단 포로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4개월 그대로 이게 봐봐 14개월 동안 이거 그러면 어떻게 세범주 말 듣고 아까 밤에 포인트 털린 투수 없죠? 그거는 다 나중을 위한 이제 얼마예요 안 돼! 긁어버렸어 간지러워서 아유 앨런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봄추는 속으로 웃고 있다 편황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고 있다 돈으로만 10만원 이상을 벌었다 그치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해보고 별로면 환불해줘요 해보고 환불은 좀 그래요 아유 크몽이님 15개월 고동행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유일한 단점이 환불이 없다는 건데 애초에 환불이라는 게 뭐야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환불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근데 후회를 안 해요 별단 사람들 흑어맛들 키키 후회를 안 하니까 이게 단점이 단점 같지 않은 거지 사기당한 거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장난치는 거야 맨날 들어와 있다니까 맞아 맞아 고급량이 해봐야 리액션 별로라고 돈을 해줘야 리액션 제대로 해주고 그럼 이제 돈을 하면 되는 거지 고급량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냥이 하면 돼 일반 신입냥이 진짜요 여러분 방금 두 명 한 거 봤지 후회난 냥이 채팅이 안 올라오잖아 아유 고양이 인형님 2개월 신입냥이 어서와요 2개월까지는 신입냥이지 어서와뇨 구독해놓고 해지하기 귀찮아서 구독 중이란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안 했지 왜냐면 저 사람 맨날 트기도 해 글쓰니까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자 오늘 구독 피해자 모임 있어요 과자랑 음료는 각자 사오세요 저 사람들은 저기 도움 일랑 안 되는 사람들 근데 구독 2년 넘으면 흑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나요? 구독이 2년이 넘으면 흑화 잘 안 해요 다음 달이면 36개월 구독 민트색 별이라서 이번 달로 구독 해지하겠습니다 구독이 2년이 넘으면 다들 포기해요 사기 당한 거 맞아요 근데 다단계라서 빠져나가지 못할 뿐이에요 그 포기해 나를 포기해 그리고 나를 이해하기 시작해 내 물결표 구독해드렸습니다 아유 수리님 3개월 구독여행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음어 여기가 좀 중요하니까 이 장면 많이 본 거 같은 건 기분 탓이죠 아 제발 그렇지 구독 리액션이 복사 붙여넣기네 오늘 일반 구독 1개월치 돈에 다 했는데 구독 안 하겠습니다 알아만 해 어? 진짜로 돈에 하신 아아 아니 근데 저거 건너갈 수 있나 진짜? 꼭 사기꾼들이 후회하네요 점 있고 어쩌고 저 친구 보세요 이런 멘트 쓰더라 솔직히 예전에 구독 이어가기 없었을 때는 결국 한 달 끊기면 초기화 돼서 안 했는데 별 달고 포인트 없어서 신임양인 구독자도 있나요? 신임양인은 추억 다 잃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 형아들 채팅 치는 거 따라하고 튀지 않게끔 잘 섞여서 후회 이야기 나오면 머리 속에 응급실 노래 생각나면 틀딱인가요? 네 훗나는 5년간 보고 신중하게 이제 구독했다고 하..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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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 못참고 사파스는 풍영이랑 그걸 보고 오열하는 김돈님 클립을 보고 왔습니다 개 잘하는 오늘 퍼 Motors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records 구독을 하면 서성에 갈 수 있습니다. 자러 가자! 서세봉 우승 열드루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2년짜리 구독을 2배럭 지고 있어서 3배럭은 좀 빡습니다. 와 다행이다 다행이야 진짜 저책 시간도 아닌데 천원짜리로 돈에 모는 것이 아니라 10시 20분 세곱님께 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2년 미만까지는 아직 흑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흑화 방직원 얻으려면 아직 1년 더 남은 건가? 여기 진짜 빨개예요 여러분. 여기 진짜 빨개예요.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진짜 빨개예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진짜. 한배님도 7개의 증금생이 한금 어디다니 온 거 아니었다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축하드립니다. 물결표 어서 다뤄가시지요. 아유 마카봉봉 님도 고마워요. 잘 쓰세요. 19년의 봉님도 18개의 증금생이 그래서 이걸 라이브로 보내 기회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